하워업 골드 최대 체력 돈이 아직 안 되는구나 오케이 시작 매 잠깐만요 저 화면 좀 예 일단 보고 판단하자 여러분들 매 레벨 10레벨마다 피해량이 10% 증가한다 안토니오 벨파에제 최대 50% 피해량이 증가 힘캐네 스타트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어 네? 와우 레벨업 했네 보고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발사되는 단검을 갈 것인가 도끼를 데미지가 높고 공격 범위가 넓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도끼는 어떻게 써? 얘들아 네 자동으로 나가지 않나요? 아 자동으로 나가는 거야? 아 자동인 걸로 아는데 아 이게 올 자동이야? 네 근데 그 도끼 잘못 고른 것 같은데 병신인데 도끼? 대가리 위로 그냥 얘를 때리려면 도끼를 발동시키려면 그냥 얘 밑으로 가야되네 도끼를 여러개 먹으면 발라지죠 또 아 도끼를 계속 먹으면 근데 이게 종 어 잠깐만 단검 투사체 한 개 더 증가 채찍 채찍 갈게요 어 뭐야 맵에 있는 모닥불을 부수면 체력이 올라갑니다 맵에 있는 모닥불을 부수면 체력이 올라간다 좋은 자 여러분 이거 한 10분만 더 해보자 재밌을 수도 있잖아 보는 재미가 있을 수 있잖아 점점 키워나가는 거지 너무 부정적이다 오케이 체력 올라가고 이건 최대 체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피만 채워지는 거지 물약 그런거 아닐까요 물약 오케이 근데 이 게임 트위치에서 존나 좋아하겠다 뭔가 느낌이 트위치 감성이네 야 이거 대왕박진이 안 죽냐 이 새끼 오로라 있는 새끼 기본 피해 5 증가 나는 이거 채찍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보물 아 박쥐 죽이면 보물 나오는구만 뭐가 나올까 어 황금 채찍 오 아 그냥 채찍 레벨 올려주는 거네 기본 공격 범위 10% 증가 얼마나 좋아지나 보자 그래 이렇게 점점 세지는 거지 오 좋아 도끼 아니야 채찍 아 잠깐만 채찍 가 일단 채찍 가 도끼는 신임할 수가 없어 나 솔직히 도끼 잘못 고른 것 같아 도끼 너무 거지 같아 대가리 위로 그냥 튀어오르는 것밖에 없잖아 채찍이 일단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양옆으로 때리는 건데 우와 뭐야 뭐야 아니 아니 씨발 존나 많이 나 바퀴벌레 새끼들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많이 나 억텐 티났어? 인정 이런 게임 할 때 미친 척이라도 해줘야 돼 오디오라도 채워야지 근데 이 게임이 왜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지? 그래픽도 거지 같고 오오오오 야 나 진짜 개 너무 못한다 살짝만 닿아도 피가 계속 깎이는 계속 움직여 무빙이 진짜 중요하네 옛날에 그 잠깐만 시금치 먹자 일단은 피해량을 증가시켜야 돼 힘쾌잖아 힘쾌 도끼 거지 같네 진짜 씨발 병신 같네 도끼 야 모닥불 때리면은 뭐 피 채워준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돈이 쳐나? 와 도끼 병신 지금 새로운 그 몬스터들이 막 생기네 각 웨이브마다 와 쟤네 그냥 한방에 쓸어먹고 싶다 메이플스토리처럼 존나 찔끔찔끔 때려야 되네 말발굽 뒤꿈치로 그냥 후려치는 것처럼 비응신 같은 게임 시발 채찍을 왜 쓰는 거야 야 다른 캐릭 없어 이거? 아 진짜? 그냥 채찍으로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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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을 늦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통닭 쳐먹었다 오케이 아 근데 뭔가 약간 중독성은 있네 나는 근데 이런 게임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내가 뭔가 하나의 길을 가잖아 그럼 그 길을 난 끝까지 가가지고 그 우물을 판다 그러지 그래서 이게 효율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난 꼭 내 몸으로 겪어봐야 돼 그래서 난 도끼를 갈게 간다 도끼 두 개 던진다 씨발 믿어본다 도끼야 그냥 비용신 탈머 걸린 것 마냥 그냥 대가리 털 빠지듯이 그냥 두 개씩 이렇게 존나 힘 아가리 없이 날아가네 도끼 나 이거 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차라리 단검이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애들이 이동 속도가 그렇게 막 빠르지가 않아가지고 일단은 할만하네 오케이 피 채웠고 수정 나도 쳐먹고 싶어 나도 흡브러지 수정 쳐먹고 싶은데 도끼가 두 개밖에 안 나가잖아 오케이 도끼 하나 더 어 채찍? 도끼 도끼 가보자 도끼 기본 공격력으로는 일단 애들 죽일 수 있거든? 봐봐 한방에 다 죽잖아 이런 거를 잘 봐야 돼 자 보자 사막이 나오네? 존나 생긴 거는 강력하게 생겼는데 비용신 당랑권 한번도 못 보여줘 그냥 슬금슬금 쳐 귀여우네 근데 얘가 피가 좀 많나 보다 다음 웨이브가 갔는데 뭔가 좀 먹어야 될 것 같긴 해 바로 고물 발견 바로 열어줄게요 또 채찍이 나왔네? 좋아해야 되는 건가? 또 채찍이 나와버렸어? 뭐 기본 공격력도 중요하긴 하니까 얘네 잘 안 죽네 오 또 레벨어 그래? 캐릭터 주변을 회전합니다 왕의 성서 이거 뭔가 좋을 것 같아 왕의 성서 캐릭터 주변 이렇게 뱅글뱅글 뱅글 도는 것 같은데 아이작이라는 게임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내 기억으로는 정말 별로였어 왜냐? 주변 돌아가는 걸 내가 일부러 맞추려고 하다가 내가 오히려 더 쳐맞어 뭔 말인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금치로 갈게 내시를 키운다 인정? 좋아 와 이제 이거 먹자 성서 사기라고? 일단 나만의 길을 간다 아 너무 안 죽는데 오 오오오 오케이 도끼 하나 더 도끼 간다 도끼야 하나 더 볼물 도끼 하나 낳아줘라 어 이건 뭔가 세 줄인데? 오 돈 올라가는 거구나 오 도끼 두 개에다 채찍 하나 야무진데? 도끼 두 개가 더 추가됐어 투자치 한 개 증가 와우 나쁘지 않아 야 좀 목 많은데 없나? 한 방에 모아가지고 잡아야 돼 이런 거는 무빙이 존나 중요한 게임이네 방향키 방향키 밖에 없다는 게 좀 신박하다 게임이 도끼 하나 더 오케이 미쳤다 아 씨 바 도끼 미쳤다 야무지지? 오 홀리 쉣 나중에 이거 도끼 막 진짜 10개 먹고 그러면은 좀 볼만 하겠는데 이펙트가 많이 나오니까 로그라이크 장르가 또 이런 맛이 있거든요 어 성서 가라고 지금 이제 와서 성서 가라고 그러는데 성서는 그냥 주변에 쳐 도는 거잖아 그걸 왜 가 아 누가 침 뱉거나 그런 거 어 이게 그러면은 저 뭐야 단거리가 아니라 걔네들도 나온다는 거야? 그 뭐라 그러냐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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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들이 나와? 나중에? 성서가 0티어야? 난 그렇게 정해져 있는 대로 가고 싶지 않은데 나만의 길을 가야지 바로 성서 가줄게 어? 뭐가 대세를 따라야 돼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병신 같은데 성서 데미지 17인데 빙신 같은데 성서 아니 성서 낚인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데미지가 너무 병신이잖아 봐봐 십몇이야 도끼도 한 개 저거 날라갈 때 병신 같다고 했었는데 지문이 잘 써 매직완드? 가장 가까운 적을 공격합니다 이거 너무 짬펑 캐릭터 되는 것 같은데 매직완드 나 이거 뭔가 좋을 것 같아 매직완드 그냥 가래치마 하나 쓱 뱉는 거 보고 아무것도 없잖아 고르는 것마다 거지같지 운이 없다 오케이 도끼 또 나왔어 나이스 도끼는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고 이거 저거 해가 짬펑 캐릭터로 한번 가보자 와 이거 너무 했다 매직완드가 진화 가능해? 아 나중에 레벨 좀 올라가면 조금 가래침에서 좀 황가래가 나가? 나쁘지 않네 도끼로 좀 최대한 딜을 많이 뽑아야 되는데 오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도끼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딜 야무지네 잠깐 왕의 성서? 투사체 하나 더? 어 뭐라고? 촛대 먹으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촛대? 오 오케이 왕의 성서 두 개야 지금 여러분들 말 믿고 왕의 성서 한번 가본다 단검은 일자로 쭉 던지는 거 아니야? 메이플 도적같이?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성서가 1티어 같지가 않아 그냥 성경책 두 개 끼고 그냥 빙글빙글 쳐두는데 이게 뭐야 18분 생존시 200개? 지금 몇 분이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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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받을게요 나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처음 하는 거 치고? 맞지? 대답을 해 이 새끼들아 아 돼요? 어 기본 방은 치는 거야? 저 이거 한 2분보다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왜 죽어? 18분 성북씨 200개 추가? 오케이 확인 18분에 뭐가 있긴 있나보네 자 왕의 성서 한번 또 가볼게요 일단 시청자들 말을 들어야지 미리 해본 사람들이 왕의 성서 존나 좋은데 저걸 왜 안 쓰냐 아 정말 아깝다 저 책 저 뭐지? 얘네들은 뭐지? 오케이 보물 도끼 떠라 도끼 어 왕의 성서? 나쁘지 않지 왕의 성서로 가자 어차피 안 되는 미션일 거야 그치 와 사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사막이 존나 큰 거 나와서 당황했어 아 어렵네 오케이 한 번 더 타이틀 화면에서 캐릭터를 얻을 수 있는 커맨드가 있거든요 타이틀? 네 해봐 위에 위에 타이틀이 뭐야 거기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 시작하면 여기서 여기서 뭐라고 입력해? 위 위 위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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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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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 ESC 엔터 엔터 됐나요? 엔터 아니 뭐 없는데 랄프야? 아 얘네들 공격하는 게 다 다르구나 무기가 달라요 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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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600원이 안 되네 아 겐나라부터 살걸 아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네 어 해봐 위 위 위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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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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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 ESC 엔터 홀리 홀리 쉣 모스타치오 매 20레벨마다 수사체가 추가됩니다 최애 대상 오 모스타치오 일단은 내가 돈이 잠깐만 돈도 3천원 주네? 바로 사줄게 모스타치오 할까? 고수용 캐릭터 같기도 하고 다 더 있어요 코멘트가 뭔데? 해봐 X X 빼기 빼기 X X X 1 1 V V II Q Q 뭔가 음악이 나왔는데? Q Q X Q Q 이동속도 마이너스 10, 괴력 마이너스 10, 공격 우리 좋은 놈이에요. 화민성이 좋은 놈이래 병신 같은데 얘? 대기 만성형이에요. 초반에 쓰레기인데 후반에 좋아진대요 대기 만성형? 가자 해골도 마찬가지 나 이런 거 좋아해 아니 하나도 안 맞잖아 병신인데 이 캐릭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춰 원하는 몬스터를 넣어야 돼요 대기 만성형 맞아? 해골을 하는 게 아닐까 아니 아니 이거 딜을 어떻게 넣으라는 거야? 반대로 넣어요 캐릭터 어플도 있다고 하네요 알아서 하시죠 캐릭터 어플? 캐릭터 어플? 어떻게 해? 파워업? 오? 이거야? 예 돈으로요 어 쿨타임을 감소시켜야겠구만 맞지? 어? 돈이 없어? 비싼 거부터 어플 해야 된대요 11,000원? 예 투사채부터 하시라고 하네요 변하고 하시네요 투사채수? 예 돈 없어 빨리 위에 돈 받고 빡고 받아 빡고 어떻게 받아 돈이 없으시네요 돈이 아예 없어 어? 파워 골드 환불? 됐다 환불됐어 그래도 5,000원이 안 되네 예 돈 모으세요 오 이거 재밌는데? 흠흠 공격 범위 쿨타임 아 돈 너무 없다 씨바 일단 돈 아무거나 다 찍어놓고 나중에 초기화 한 다음에 5,500원으로 사시면 될 것 같아 음 흠흠흠 부활 아 뭘 사지? 내가 봤을 때 이속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돈 얼마 안 하니까 이속 올렸어 흠흠 가자 솔직히 이거 별로 같아 이 대기만성형은 운빨을 완전 잘 받아야 되는데 어 자석하라고? 알았어 여러분도 게임 좋고수네 아니 이렇게 재밌는 게임 여러분들만 했어요? 이야 자석 갈게요 흠흠 자석 2개 그리고 이속 아 이속 공격 범위 뭐 이런 것도 좀 올려주고 어 오케이 가자 자 그러면은 어 어쨌든 운이 좋아요 아 얘 뭔가 좋아 아니야 모스타치오 가자 뼈다귀고 하다귀고 자 너는 어떤 메커니즘이 뭐야 이 병? 얘 얘도 대기만성형이에요 아니 이 새끼 얘는 20레벨부터 좋아져요 20레벨부터 좋아져요 20전까지는 병신이에요 아 그래? 내가 아까 몇 레벨 찍었어? 17인가 주었을거 17 이거는 매직안드가 제일 아니 아 잠깐만 세 번째 캐릭으로 앵벌하고 투사체를 찍고 투사체를 찍고 하고 싶은 캐릭터라고 시바라 그래 세 번째 캐릭으로 앵벌이하고 투사체를 찍고 그러고 하래 오케이 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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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옥 지은 미흥게 비용 신단예 오케이 파워 골드 환불하고 아니 그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왜? 어차피 모든 캐릭터 적용되는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 그래? 어 오케이 알았어 아까 내가 뭐뭐 찍었어? 이속? 행운 이속 행운 행운 안 찍었는데? 아니 그 자석 자석 아 그래? 자 이속 아 자석 찍었지? 맞아요 자석 두개 이속 30원이 부족해 그리고 괴력 정도? 최대 체력 오케이 자 세 번째 거 가볼게 파스킬라니? 파스킬리나? 그래 얼마나 어떤 뭔가 좀 뭔가 좀 좋아 보이고 이 병신같은 년 어디다 쏘는거야? 아니 몬스터 없는데다 쏘네? 아 잠깐만 얘 메커니즘이 2시 4시야? 아니 그냥 겟나로로 하라고 겟나로로 하라고? 오케이 알았어 겟나로 겟나로 이 새끼 좀 약간 그거 오오! 그래 이런 캐릭터가 좋아 딱 그 방향대로 쏘잖아 이게 그게 되네 뭐라 그러냐 롤에서 때리고 튀고 카이팅이 되네 겟나로는 일단 이동하는 방향으로 때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겟나로 같은 경우는 채찍이 괜찮은 거 같아 어 방검 하나 더 뭐 나쁘지 않은데? 흠흠 야 18분에 뭐가 나오길래 나한테 18분을 버티면 별풍선을 준다 그러지? 야무진 뭐 본수법이 나오나? 개미운진아 제발 대번째 거 대번 해서 기본 무리만 찍어라 제발 저 새끼 말 안 들을래 아까 마법사 해보니까 병신이던데요 2시, 4시 이렇게 때리는 캐릭터를 왜 합니까 애들이 오는 거는 2시, 4시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따라오는 건데 인정? 맞고요 마늘? 처음 보는데 가까운 적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넉백과 빙결의 저항력을 감소시킵니다 일단 성서 15분 버티면 200개 15분 버티면 200개 오케이 확인 이렇게 딜이 약하지? 딜이 약해 딜이 좋나 약해 딜이 좋나 약해 만약에 블레이서가 나오잖아요? 응 블레이서가 나오면 드십시오 오케이 자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뭐가 좋아? 매직완드 왕관 캐릭터가 8% 추가 경험치 시청자 너무 대단하지 음 무조건 왕관 오케이 경험치를 빨리 주니까 아무래도 빨리 레벨업을 해서 어 좀 더 좋다 왕관 나쁘지 않다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초반에 재밌다 근데 이거 아직까진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이유는 모르겠는데 나쁘지 않아 일단 좀 뭔가 보는 재미가 있다고 해야되나? 성장하는 재미? 왕관 또 나왔네 미치겠다 오케이 어? 파이어완드? 뭐가 좋을까 랄프야? 또 미쳤어 세사물도 잘 아십니까 어 파이어완드 가라고 하세요 파완 네 파이어완드 4렙 4렙 찍으면은 캐릭이 열립니다 아 또 새로운 캐릭터가 있어? 네 캐릭이 뭐 있어요 와 뭐 미쳤다 게임 파이어완드 어 파완 개좋은데? 파완 개좋다 파완 개좋다 애들 녹이네 홀리쉣 흠흠 흠흠 아 사람들이 성설을 가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좀 조절하면서 오 파이어완드 왕관 또 나왔어 왕관 또 나왔어 뭐가 뭐가 뭐 갈까 파이어완드 갈까 왕관 갈까 솔직히 이거는 좀 쎄야 될 것 같은데 응 이거는 파완 파완 가는게 맞는거 같아 파완 어쨌건 경험치는 계속 쌓이는 거니까 오케이 왕관 하나 더 찍을게 흠흠흠흠흠 성설 가라고 한 이유가 있네 성설 가라고 한 이유가 있네 흠흠흠 투사체 속도 10% 증가하는 브레이서가 있고 채찍 있고 단검 있는데 단검 하나 더 늘리는게 맞지 않을까 왕관 나이프 최고의 쓰레기 조합이라고 뭔 그런 흠흠흠 브레이서 오케이 브레이서 아 좀 빨리 날아가네 아 아 유령 나오면서부터 좀 뭔가 근데 얘가 앵벌 캐릭이 맞긴 해 난 처음에 했던 그 채찍이 제일 괜찮더라 장단점이 있는 거겠지만은 얘가 20레벨을 찍을 수 있을까 이제 레벨 8인데 다음듯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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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못 죽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막에 나오기 전에 뭐라도 좀 파이어안드 한 번 더 오케이 좋았어 파이어안드 지금 3레벨이야 파이어안드 하나만 더 나오면 새 캐릭 뚫린다 꽃은 안 뚫리는구나 그치? 꽃이 안 뚫리네 흠흠 오케이 식물 어차피 사라지고 와 이거 재밌다 잘 만들었네 오오오오오오. 와 이거 한 눈파면 한 번에 가는구나 오오오오 아 뭔가 딜이 좀 아쉽기도 하고 음 오케이 파이어 완도 하나 더 내가 운이 좋은건가 통달 하나 먹어주고 멘티스 있다 멘티스 이게 단검트리가 약간 괜찮다고도 생각되는 부분이 이렇게 막혀있는 곳 뚫때 괜찮네 내가 이동하는 방향대로 투자체가 날라가기 때문에 박지 계속 날라오는데 어 뭐야 빨리빨리 더 때려 나이스 잠깐만 브레이서 마늘 넉백 빙결의 저항을 감소시킨다 뭐가 할까 마늘? 맨을? 오케이 맨을 어? 나이스 아 씨바 당검 나오네 오케이 최대한 버티면서 하는 중 아까보다 더 높이 올라간 것 같긴 해 이 캐릭이 채찍보다 더 좋은가 보다 아 아니구나 아까 11분까지 갔어 12분인가? 재밌긴 재밌네 이거 엔딩 있냐 얘들아? 오케이 바로 성장 마늘이 하나 더 놨으면 좋겠네 흠흠흠흠흠흠흠 아 30분이 엔딩이야? 와 또 나왔어 파완 또 나왔어 파완 5레벨이네 홀리쉣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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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완 조합 후우 스프리스토드 질 스프리스토드 스프 스프리스토드 스프리스토드 스프 스프드 파이완드가 진화 되려면은 시금치를 먹어야된다 그럼 시금치는 어디서 나와? 얘들 잡다보면 나오나? 보스한테 나오나? 레벨업하면은 레벨업하면은 아 빨리 에버가자 어 어 와 너무 안죽는다 병신박지 이거 어어어어어 나 묶였어 괜찮아 파이어브레이에서 아 파, 파, 파완? 레벨 뭐하면 되지? 일단 환불 5,000원까지 언제 모으냐? 이속둘, 자석둘이요 이속둘, 자석둘, 오케이 파워업, 괴력 하나 회복, 회복이 괜찮을 것 같게 돼 맵 바꿔? 맵 어떻게 바꿔? 레벨야? 못 바꾸지? 어 새로운 캐릭이 나왔는데 매 10레벨 마다 콜타임이 5% 감소합니다 좀 별로 같은데? 어 독서실? 업적을 껴야 된다고? 도서관이 초보맵이야? 지금 하고? 초보맵을 어떻게 고르지? 어떻게 고르지? 업적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업적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 캐릭이나 20을 찍으면 열리는데 형이 20을 찍어본 적이 없으니까 열리겠습니다 아 그래? 예 겐나로 좀 병신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까 가라고 했던 세 번째 캐릭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얘가 초반에는 병신같지만 이게 4시, 2시로 한 번씩 때리거든 어 어? 뭐야? 짐 뭐 때려 때려? 뭐 이 병신 뭐하냐 얘? 걔는 빈성서 먹으면 됩니다 빈성서? 예 빈성서 안나왔어 왕의성서 먹을까? 빈성서 빈성서 나 왜 왕의성서가 좋은 것 같지? 점점? 성서가 나은 것 같아 괜찮네 생각보다 책 돌아가는 게 괜찮아 나쁘지 않아 봐봐 애들 죽여주잖아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거랑 정반대 네 처음에 성서 병신인 줄 알았는데 성서만 한 게 없네 성서가 효자였어 효자 성서가 0티어 맞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왜 성서가 0티어 맞는데 그냥 맞다고 하면 되지 그걸 족돼지 새끼라고 까지 욕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언어폭력을 하세요? 예? 왜 언어폭력 하시냐고요 그냥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 뭐 제가 뭐 뭐 관왕을 했나요? 뭘 했나요? 젖밥들한테 성서가 제일 좋아 인정? 할게요 흐흠 흐흠 오오 방향만 잘 맞으면 일자로 쭉 뚫고 나가겠네 홀리 쉣 미쳤는데? 캐릭 존나 좋은데 이거? 성수? 야 뭐 먹을까? 마늘? 예 지금 놉니다 마늘? 알았어 마늘 와 지린다 근데 경험치를 잘 먹어야 겠구만 금방 레벨업 하겠다 헐 헐 헐 너무 재밌다 피존? 원형의 구역을 폭격합니다 투사체의 속도가 10% 증가합니다 피존? 피존? 진짜 피존? 아이 병신 이거 맞아? 아까 그 새끼 쏘던 거잖아 시바 한.. 아 좀 다르네 아 박쥐 한번 야무지게 싸먹어야 되는데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비벼 존나 비벼 파마롤러 캐릭터의 초당 체력 회복량이 0.2% 병신 피해량 10% 병신 캐릭터 행운 10% 시금치 갓금치 야 이 캐릭터가 완전 그거네 앵벌하기 딱 좋은 캐릭터였네 칼던지는 새끼 병신이네 존나 어우 개좋은데? 와 경험치 쓸어먹은다 룬 브레이서 룬 트레이서 기본피 5% 증가 투사치속도 20% 투사치속도 20%? 어? 이건 무조건 1번 아니야? 이거 1번 같은데? 이거 좀 갈리네요 인내사 룬트가 날거 같아 기본피해 5 증가하고 투자체도 20%잖아 말이 안되지 룬트레이서 가야지 룬트 간다? 아 룬트가 형이 들고 있는 기본 무빌네요 아니 룬트가 맞아 룬트가 맞지 오 봐봐 룬트가 났잖아 도끼는 아까 써봤기 때문에 룬트레이서 제대로 얻어 걸리면 오지는데 이거 와 경험치 봐 바로 레벨 10 성수 파마 퍼마 롤러 갑옷 아 이번에 너무 거즈같이 떴다 퍼마 롤러 퍼마 롤러 퍼마 롤러 왁쥐 날라온거 있잖아요 어 비밀하는데 그거 그 저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마늘 때문에 이제 늦었어 마늘 하나 더, 마늘 하나 더, 마늘 하나 더 오케이, 뒤졌어 오예, 오예, 오예 성서 하나 더 시금치, 성서 3번이 많다 아, 이거 좀 올라가서 먹어야 되는데 홀리 쉣, 피존 2 또 나왔다 피존 2 또 나왔어, 미친 와, 레벨 개, 개많이 오른다 얘가 일단 제일 좋은 캐릭터 같아 지금으로서는 나이스, 왕의 성서 하나 더 성서 하나 더, 미쳤다 시갈남들 다 덤벼 너네 다 뒤졌어 너네 이 개새끼들 다 뒤졌어 와, 와 이렇게 몹이 오 뽕 차오른다, 이거 존나 재밌다 시금치, 오케이, 각금치지, 무조건 존나 좋은데 아, 완도 안가야 돼 파이어를 왜 가, 지금 이제는 딱 정해진 거야 이 마늘에 미칠듯한 데미지와 성서와 성서, 마늘 이렇게 하는 거구만 피 좀 채우러 가볼까 피 좀 채우러 가자 이거 피가 갑자기 환불로 오면은 나중에 후반에 어떻게 안 좋을 것 같아 피 주라, 피 아, 피 안주네 피 내나, 피 와, 미쳤다 재밌다 이거 중독성 지리는데 야, 이거 풀새도 있나 침대 누워서 하고 싶다 소서 호호소서 이 씨 왔나 나 이거 20분 버틸 듯 개재밌네, 이거 모바일도 있어? 풀새는 없어? 조금만 조금만 어 아 와 이거 안돼 안돼 피 먹으러 가야되 피 제일 중요한건 피야 피 피줘 피 피니나 피 피 피 먹어야 해 아 사막이 나왔어 사막이 나왔어 아 룬트레이서 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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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이것만 버텨보자 치킨 치킨 나이스 제발 치킨 하나만 더 치킨 하나만 더 나와라 나이스 아니 저 밭지 날려놓은거 있잖아요 밭지 비비라니까요 알았어 비빌게 존나 비벼버릴게 쫄지말라 이말아니야 알았어 일로와 이 개새끼들 와아악 존나 재밌다 어 잠깐만 이거 아 저 좀비새끼들 존나 안죽네 왕관 채찍 이거 왕관? 이거 왕관? 채찍을 가라고? 채찍을 굳이? 왕관 늦었어 맞아 채찍 가는게 맞을거 같기도 해 채찍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우와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존나 재밌다 이거 미쳤다 성서 설마 나에게 이런 행운이 성서 하나 더 오케이 레벨 5레벨 미쳤다 게이새끼 나리졌어 헐리쉣 투사체속도 올라가는 거 퍼마롤러 룬트레이서 효과 지속시간 0.3초 더진 거 아 뭐가지 아 뭐갈까 뭐갈까 얘들아 퍼마 쌉쓰레기지 룬트레이서 그래 솔직히 초당 체력 회복량 0.1 올라가봐야 뭐 찔끔찔끔 차는데 어차피 들어오는 데미지가 훨씬 센데 룬트레이서 가야지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인정 오 또 나왔어 미치겠다 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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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줄 건데 이 개새끼야 뭐야 야 잠깐만 이거 뭐냐 랄파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시금치 세 개에 성서 하나에 채찍 하나요 기본 피해 30% 증가해 성서 하나 더 추가되고 거기다 채찍 하나 더 준다고?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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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린다 지렸다 지렸다 오케이 룬트 하나 더 와 확률이 0.1%라고 이게 뜨는 게 와 나 행운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미친 박질로와 이 개새끼들 다 끄지라 마 개새끼들아 박질로와 왕서 왕의 성서 레벨 7 성서 1티어 맞네 미쳤다 뽕 지린다 이거 개쎄졌어 지금 아까 누가 나한테 그 미션 걸지 않았나? 이번판에 이번판은 미션 없었다 맞다 잘 풀렸을 때 미션이 없네 어 뭐야 뭐야 이거 은색박지 뭐야 이거 은색박지 뭐야 어어어 어어 어어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잠깐만 이거 한 마리만 죽하니 한 마리만 시발년아! 야 이 시발년아! 와... 게임 10분 버티기가 힘드네. 너 아직까지 10분까지 가본 적이 없어? 예. 처음 했을 때 몇 분 갔는데? 8분 9분에 죽었어요. 이게 30분까지 있다고? 10분에 보스 나온다. 10분에 보스 나온다고? 10분에 보스 나온다고? 슬기는 아까 그 휴먼지 시켜도 이것보다 잘하겠다. 휴먼지 시켜도 잘하겠다. 10분에 보스 나온다. 아...나... 한 번 더 하자.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다. 미친 거 아니냐 이거? 돈은 생각보다 많이 안 모이네. 회복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회복 병신이야. 회복 말고? 어... 돈이 안 돼. 800원짜리. 흠흠. 레벨당 최대 체력을 10% 증가시킵니다. 레벨당 최대 체력을 10% 증가시킵니다. 최대 체력이 그나마 낮지 않나? 회복은 레벨당 피해를 5% 증가? 어? 괜찮은데? 5%면 나쁘지 않지. 오케이. 회력으로 가자. 회력. 아...뭔가 돈이 존나 아쉽네. 무기 지속 시간. 가자. 파스컬리나가 훨씬 나은 것 같아. 겟나로 진짜 별로였어. 난 개인적으로. 겟나로는 얘가 단검이 너무 약해서 빙신 아님? 단검 캐릭이 공룰이야? 이메일다? 얘? 10%의 경험치를 추가 획득한다고? 레벨이 빨리 오르긴 하는 건데. 이메일도 한번 해볼까? 어? 어? 괜찮... 괜찮은데? 괜찮지 않아? 이 친구는 빙성서 넣어야 됩니다. 빙성서. 근데 아직까지 네가 말한 아이템 하나도 안 나왔어. 왕의 성서 일단 갈까? 아, 뭐 가지? 잠깐만. 파이온한테 도끼. 왕의 성서가 솔직히 0티원인 것 같아. 왕의 성서. 아, 파한 노. 파한 노. 파한 노. 파한 에바야. 성서가 지겹더라도 이게 나아. 이번에 10분 넘겨볼게. 미션 있나요? 10분 넘기는 거 미션 있나요? 없나요? 유도라 좀 편하긴 하다. 아, 10분은 쉬워요? 알았어. 어? 피존? 채찍? 피존. 피존. 어, 은근히 피존이 괜찮다니까? 아이 뭘 채찍이야. 피존이 맞지? 이거 때리는 거 봐. 존나 많이 때리잖아. 옳어어어? 요하아아아아앗아. 하이어아아아아아아. 하아아아아아아아아. 어? 빈 성서. 아까 빈 성서 먹으라고 한거 아니야? 네. 빈 성서 먹어야지. 오케이. 그리야. 그리야. 그리. 그리. 아, 몸. 많을 때 나오지. 뭐가지? 매직완드 오케이 매직완드 투사치 두개 야 난 이 캐릭이 제일 좋은거 같은데? 아 잠자고 있었어? 얘들아 끄고 자 데이터도 뭐 무제한 쓰니? 다들 집에서 와이파이 있어요? 자 졸리면 넌 저기 풀령상 올리고 있지? 오 많이 잡았어 나름 많이 잡았어 오케이 치킨 먹어주고 아직 레벨업은 안됐고 오케이 좋아 빈성사 하나 더! Holy shit 아 마늘 없는게 좀 아쉽다 마늘 있었으면 레벨업하기 좀 더 유리했을텐데 일단 그래도 이 캐릭이 레벨이 잘오르니까 아 지금 자다 일어나 똥쌈베 피고 있어? 똥쌈베 좋지 와 요가화이아 졸나 좋네 진짜 와 요가화이아 졸나 좋네 진짜 와 요가화이아 졸나 좋네 진짜 매직완드 피족 데미지 막아준다 투자치부터 10% 증가 음 나는 매직완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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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존도 괜찮네 코로나 확진자 10만명 넘었다고? 이미 알고 있어 나 외출을 안하기때문에 코로나 걸릴일이 없지 근데 애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와갖고 내가 억울하게 코로나 걸린다 그러면 약간 좀 화가 날 것 같아 왕의성서 왕의성서 왕의성서나 더 미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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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5분도 못 버텼어? 알았다 이거 패드로 해야돼 이 게임 패드가 훨씬 더 유리해 보니까 이거 패드로 해야되는 게임이야 패드로 할게 지금부터 봐봐 바로 보여줄게 이거 패드 때문에 그랬어 맞잖아 솔직히 인정? 파스컬리나가 훨씬 좋아 이거지 패드로 승부 본다 이번에 무조건 15분 이상 간다 이 게임의 메커니즘을 알았다 이 게임의 메커니즘을 알았다 아까 했던 캐릭은 좋아 보이는 것 뿐이야 왜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랜덤성으로 이렇게 투자체가 날아가긴 하지만 한 대라도 맞으면은 봐봐 꽤 툴코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아 그리고 튕겨나가기 때문에 후방에 훨씬 더 좋아 후반에 맞지? 아까 그 그 캐릭은 진짜 별로였던 것 같아 애들 많이 죽이질 못해 관통이 생겨도 나중에 생기겠지 딜이 별로야 일단 무엇보다 얘는 한방이 너무 좋아 얘가 앵벌 캐릭이 맞는 것 같긴 해 아 나도 머리가 있는데 이런걸 당연히 깨달을 수 있지 어 벼락반지? 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어떻게 생각해? 피촌? 펜 가입 감사합니다 왜 이리왔어 뭔가 엄청난게 있을거라 생각해 아 시발 아니 시발 대가리 낙네처맞 오오오오옥 존나세데오해 오오스플래시 데미지 있네 이거 오홀히 야 이거 대가리 낙래에 제대로 떨어지면 기가 막힌데? 애들 모아야겠다 holy shit 이렇게 해가지고 돌면서 싸워주는거지 어때? 내 전략 미쳤죠? 와 이거다 어? 마늘 이거면 조금 마늘이지 비빌 수 있거든요 이제 패드가 훨씬 더 유리한거 맞다 랄프야 패드가 훨씬 더 유리한게 맞아 훨씬 부드럽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맞네 패드로 해야되네 이 게임 이거 마늘 이거 마늘 오케이 일로와 로이 씨불놈들어 일로와 로이 씨불놈들어 벼락반지 하나 더 원 모어 벼락반지 느낌이 좋다 이 캐릭 할때마다 느낌이 좋았어 오케이 어 이거는 룬트레이스 하나 더 이제 하는 법을 조금 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벼락반지도 괜찮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방금 먹은거 뭐지? 행운 올라가나? 왕의 성사 하나 더 미쳤다 아 행운 올라가는거야? 미쳤네 미쳤다리 박쥐 조져줄게 박쥐 찢어줄게 박쥐 녹여줄게 박쥐 아 좀 빨리 좀 와라 레벨을 좀 빨빨리 하자 레벨 벌써 8이야 벌써 레벨 8이야 빨빨리 빨리 뒤져 나이스 벼락반지 레벨 4 가방선 자 패드 스타드 나이스 보이지? 이게 존나 커 봐봐 안 맞잖아 이거는 패드로 해야 돼 나노 컨트롤 지렸고 내가 또 쉬면서 플스 하면서 패드 존나 많이 만졌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좀 플레이가 좀 편해 근데 이게 너무 안 죽는다 씹세 이거 됐다 뒤졌나 봐 아닌가? 오케이 룬트 어 뒤졌다 내놔 내놔 좋은거 내놔 좋은거 내놔 좋은거 내놔 어 룬트레이서 나쁘지 않아 룬트 나쁘지 않아 오케이 집에서 플스 하면서 롯데리아 시켜먹었냐고? 아니 마라탕 먹었어 일주일에 마라탕 4번씩 시켜먹었어 미친놈처럼 뭐야 왜 하나 더 생기지? 아까 행운 먹어서 그렇구나 지금 내가 행운이 10%라서 하나 더 나오는구나 너무 괜찮은데? 이거는 바로 왕의 성서 가져야지 일로와 개같은 놈 좋아쓰 마라탕 마라탕 존나 맛없는데 왜 먹냐고? 마라탕 개맛있어 그 잘하는 데서 먹어야지 마라탕 제일 그게 마라탕이 저기야 살 존나 쪄 마라탕 한창 먹으면 진짜 한 뭐 일주일에 4키로 바로 쪄 버리던데 지겨울이만큼 먹었다 그 건두부랑 푸주 그거 존나 좋아해 어 지우기 같이 생긴 거 있잖아 오징어 몸통 같이 생긴 거 왕의 성서 하나 더 마라탕에 고기 고기 안 넣어 나는 고기 아예 소고기 안 넣어서 먹어 기름 둥둥 떠있는 마라탕 보다는 완자 위주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완자 먹지 완자 위주로 새우 어 그리고 모기 버섯 흰 모기 버섯 그거 넣고 나는 마라탕에 들어가는 것 중에 연근 들어가는 거 존나 좋아해 연근 개맛있어 어 고수는 아예 안 넣지 고수는 그거 약간 비누향 나잖아 고수는 나는 진짜 못 먹겠어 내가 참고 한 입 정도는 먹어볼 수 있거든 잎사귀 하나 정도는 어 떡은 안 넣어 먹고 야 이거 어떻게 가지? 룬트 5레벨 갈까 벼락반지 갈까 투사체 하나가 더 증거한데 벼락반지 가야지 이거는 벼락이 두 번 치는데 일로와 이 개시발 새끼야 일로와 이 개새끼야 일로와 사마귀 개새끼야 바로 쳐죽여 줄게 랩에 너밖에 없게 만들어줄게 아아 존나 아프다 어 피를 너무 많이 갉아먹는데 얘 살짝만 부딪쳐도 오케이 일단 잡았고 잡았는데 지금 오케이 보물 뭐 줄래 벌써 레벨 14야 마늘 나쁘지 않아 산마늘 괜찮다 오케이 쾌삼스럽지만 요즘 배달 일부러 안시켜먹고 있는 이유가 배달로 쓴 돈이 너무 아까워 진짜로 너무 비싸 요리들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배부르게 먹으려고 치면 일단 2만원 기본적으로 넘어가 인당 만원이면 딱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어버릴 정도로 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너무 비싼 것 같아 왜 이렇게 우리나라 물가가 그렇게 비싸냐 그렇지 않아? 계란 한 판에 무슨 7800원 8000 얼마야 장 보면서도 요즘 막 되게 막 소름돋아 어우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안 비싼 게 없어 인플레이션 진짜 어 맞아 정말 심해진 것 같아 거기다 한 번 오르면 안 떨어진단 말이야 이 저거는 너무 비싼 것 같아 벼락반지 내가 인천 살면서 부평 사는 사람들 좀 약간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24시 약간 그런 싼 밥집이 되게 많다는 거 그럼 사실 난 집에서 별로 밥 안먹고 그냥 가까운데 진짜 뭐 밥집 하나 있고 그러면은 24시 하는데 그런 데 있으면 어? 코로나를 떠나갖고 그러면은 방송 끝나고 애들이랑 가가지고 바로 밥 먹고 집에 와서 바로 자고 얼마나 편해 주방 더러워지는 것도 싫고 지금 랄프가 하고 있는 업무가 이제 조금 예전에 하던 그 업무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랄프는 그렇게 뭐 저기 할 건 없는데 이제 흠이가 일을 계속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흠이가 이제 집안일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지금 어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고 있어 아마 흠이도 6개월 뒤되면은 일 잘 할걸 우와 경험치 미쳤다 경험치가 미쳤어 빈성서 갈까? 이거 빈성서 무조건 가야 된다 오랄프야? 개요? 어... 개 높은이 뭐지? 빈성서 네가 가라고 하지 않았냐? 다른 곳이 가면 아 아니야 왕의성서 가면 돼? 오케이 왕성 아 좀 헷갈렸어 지금 역대급 가장 잘 큰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 피존보다 훨씬 나아 벼락이 훨씬 나아 벼락 한 번만 제대로 쳐도 딜이 너무 괜찮아서 거기에 마늘의 효과까지 지금 너무 괜찮아 너무 잘 컸어 지금 어 씨발 밀고 들어온다 뭐야 이거 미친 새끼고 뒤질 뻔 자 이때 긴장을 놓치면 안 돼 내가 아까 9분 때 죽었단 말이야 9분에서 10분 되는 사이 일단 애들 조금 피해서 가야 될 것 같아 왕의성서 하나 더 미쳤다 왕의성서 몇 개냐 와 미쳤다 존나 잘 큰다 지금 와 아 좀 아쉽네 어 일단 좀 빠져나오고 10분 한 번 넘겨 보자 아 너무 세다 진짜 강력하다 아까 이 은박지 죽이려다가 뒤졌거든 아 그리고 이 빨간박지 얘네 정말 조심해야 돼 치킨 하나 먹어주고 와 빨간박지 존나 안 죽는다 되게 안 죽네 자자자자자 여기 나무조심 나무조심 어 그래 얘네들이 막 이렇게 날라온다고 오 봐봐 이거 얘네들이 좀 커 시곗바늘 적들을 잠시 얼려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한 번 가볼까 아니면 룬트레이서를 하나 더 갈까 기본 피해 5 증가 효과 지속시간 0.3초 증가 뭐 갈까 룬트? 곧 죽어도 룬트? 3번 10동이야 오케이 믿어본다 어 이거 키보드였으면 못 빠져나갔을 때 아 멘티스 사막에 나왔다 멘티스 사막이 떴다 어 잠깐만 빨리 빠져나가야 돼 조금 차 맞더라도 어 그래 그래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버텨보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서 치킨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씨발 안 나오죠 오케이 와우와우와우와 빨리 꽃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는 풀영상이나 올리지 뭐 이렇게 저길 하냐 맞아? 나 잘하면 죽겠는데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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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버텨봐 씨발 나와 나와 나이스 뭐야 잠깐만 이거 뭐지 지금? 이거 뭐지 지금? 이거 지금 뭐지? 쉬게 가야된다고? 얼리고 뚫자 아니 나는 1번 같은데 투사체가 증가하잖아 룬트레이서가 조금 전에 못 들고 가잖아 아이템을 아니야 날 믿어봐 그래 쓸데없는 걸 왜 가냐 쓸데없는 걸 왜 가냐 쓸데없는 걸 왜 가냐고 룬트레이서가 다 해주는데 후반에 마늘이 병신되네 아 야 진짜 좀 나와라 얘들아 오케이 룬트는 2개까지만 가고 벼락 벼락도 계속 가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일단 딜 자체가 세고 오케이 뚫었다 아 피좀 먹자 이 개새끼들아 나 너무 긴장돼서 못하겠다 손에 땀난다 어 새로운 웨어 울프 나왔다 웨어 울프 웨어 울프 어어어 어어어 통닭 통닭 그렇지 일단 급한 불은 껐어 잠깐만 이거 최대 체력 증가 시킬게 이게 맞는 것 같아 어 채팅창에 너무 맘 아픈 채팅이 올라갔어 이분 혹시 나쁜 사람 아닌가요 나쁜 사람이었던 사람이죠 지금 착한 사람이구요 왕의 성서 투사체 하나 또 증가 어 레벨 또 뭐 또 업그레이드 했어 지금 어떡하지 뭐가지 뭐가지 마늘 마늘 룬트 룬트 가자 뭐야 뭘 레벨을 이렇게 많이 해 파이어반드 갈까 성수 갈까 이건 마늘 가는게 맞지 이제 와서는 힘들 것 같아 어 마늘 가자 마늘 마늘 가자 마늘 가야지 성수 가라고 알았어 성수 갈게 성수가 그렇게 줘 뭐야 뭐 이렇게 많이 줘 기본 공격 범위 100% 증가 기본 피해 20 증가 뭐야 뭐 레벨업 이렇게 많이 해 마늘 한 명 마늘 하나 더 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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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때가 된 거다 오케이 통과 와 아 아악! 아악! 존나 아깝다! 13분! 근데 존나 많이 버텼다. 레벨 27? 레벨 27이면은 진짜... 하... 아니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약해서 그런 거야. 새로운 캐릭터 나왔어! 포르타! 개멋있게 생겼다! 포르타 떴어! 포르타! 개쎄 보이는데 뭔가? 잠깐만... 골드 환불 좀 하고... 공격 범위가 30% 증가합니다. 일시적인 쿨타임 감소 보너스를 받고 시작합니다. 포르타! 라돈나! 요거 가자! 포르타 좋아보여! 그리고... 자석 두개! 이석 두개! 캐릭터를 사서 뭐 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체력... 스타트! 포르타! 레츠기릿! 어? 화려한 도서관? 맵 바꿀게! 뭐야! 뭐야 이 캐릭! 뭐야 이 미친 캐릭은! 왕의 성서? 아 초반 버프야? 마늘! 아! 아... 아... 찐따 캐릭이었네! 이거 찐따 캐릭이었네 벼락반지 투사체 한개 바로 증가한다고? 찐따 캐릭이 아닌 것 같은데 괜찮다 근데 이 도서관에선 돈만 벌면은 레벨업이 레벨업 돈 버는 곳이라고 하는데 돈 벌어서 5,500원 벌어서 투사체 증가를 사야죠 이번에 나 행운에다 몰빵해볼게 최대한 죽으면서 딜 최대한 빡세게 넣으면서 행운에다 몰빵 한번 해보자 뭔가 야무질 것 같아 비트 숏장 맞췄다 1,500만원 방금 먹고 왔다 꺽 아이고 그랬어요 1,500만원 벌어서 좋았어요 잠깐만 이거 행운 하나 더 완전 행운캐로 간다 뭔가 좋은게 나오겠지 비트 10나라 깠어? 비트 지금 얼만데? 1비트에 1비트에 벼락 원 모어 원 모어 벼락 4,900 3,000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한 3억원어치 사놨으면은 돈 개버는 거 아니었나? 근데 그럴 깡다구가 없지 항상 오르고 나서 후회한다 비트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그동안 맞지? 근데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가진 자만이 돈을 먹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도 안 늦었다고? 뭐 안가? 이미 올랐어 사람 마음이 존나 간사한 것 같아 맞지? 만약 이렇게 비트코인 나중에 1500만원이 됐어 진짜 완전 개나락 가버려가지고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러면 또 그때 가서 그렇게 생각한다 아! 비트코인 이제 코인 시장이 아예 망하는 거 아니야? 가면 존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맞지? 사람이 똑같은 거야 어 비트 올해 2,000만원 된다고? 어우 근데 3,000만원일 때 좀 사놨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럴만한 깡따구가 없어요 내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진짜 늦은 것 같아 진짜 진짜 늦은 것 같아 왕관 레벨업을 빨리 해버려가지고 티오코인 선치면 나는 티오코인 투자 안 했어 글로벌 로드에 투자한 거지 그렇지만 코인 광고를 했지 그건 잘못한 거지 홀리 쉣? 어 근데 나 방금 되게 실수한 것 같아 뭘 실수를 했냐? 태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잘못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약간 사람 마음도 굳은살이 박히거든? 그러다 보면은 상처를 계속 건드리면 처음엔 되게 아파 그 환부가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이게 웃음 소재로써 계속 쓰이고 막 그러다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방금처럼 코인 난 투자 안 했어 근데 저 근데 계속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거는 아니면은 그냥 못 본 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방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어 방금 존나 뻔뻔했어 방금 그치? 그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확인 지금 이런 이 정도의 객관화는 이제 필요하지 않나 야 근데 행운을 존나 올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난 계속 행운을 간다 어 럭키 가이 럭키 가이 럭키 가이 이거는 벼락반지 하나 더 어 이 캐릭 되게 좋다 얘가 레벨 20 찍으면은 나오는 그건가? 아닌데 걔는 아까 나왔던 거죠 아 맞아? 얘였어? 얘 미쳤네 캐릭이 이 게임 오늘까지만 딱 뽑아버리고 마늘 벼락이 십싹이네 그도 그럴만한 게 도서관 맵 자체가 너무 좋다 얘들 몰려오는 것도 되게 야무지고 이것도 그냥 일반 스테이지랑 같은 거지 왕관 레벨을 빨리빨리 올려버려 레벨을 빨리빨리 올려버려 오케이 벼락반지 하나 더 미쳤다 이제 벼락 하나 더 떨어져 야무지게 떨어져 벼락 나머지 행운의 몰빵 이건 럭키 가이 무기 조합 있는 거 알아? 근데 아직 조합할 게 안나왔잖아 아직 조합할 게 안나왔잖아 봐봐 와 미쳤다 이거 이거 행운 이제는 뭐 레벨 20까지는 갱가네 오케이 지속시간 10분 증가? 행운 수치가 높으면 네 번째 선택지 뭐하지? 뭐하지? 줌은 속박기? 잠깐만요 나 처음봐 지금 지속시간 10% 증가니까 합성이 되거든요 합성이 돼? 이번 가 성서 업글 재료야 이번 가 성서 업글 재료야 내가 성서를 안 갔는데? 반지는 벽재기에요 왕관 갈까? 왕관은 그만 가도 되나? 그냥 성서있죠 지금 어 성서 없어 성서랑 합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성서 나오면 합치면 뭐 나와? 불경한 기도가 나옵니다 불경한 기도? 오케이 가보자 일단 어? 뭐야? 주문속박기? 하나 또 나왔네? 레벨 2? 어 효과 지속시간 10% 증가? 어어 으으 오케이 벼락반지? 나 지금 벼락반지를 쭉 가져야 돼 헐 다 뒤져라 투사차 하나 더 증가 미쳤다 이제 온 화면에 그냥 툭툭 와 뭔가 되게 막 가는 것 같은데 결단력 있게 가니까 더 잘 된다 레벨 벌써 20 찍었죠 오케이 오케이 매늘? 아 매늘은 좀 그렇다 매늘 이제 필요 없는데 뭐야 뭐야 오케이 아 매늘 계약한 거 봐 빙신 박쥐 있는 맵 아니면 솔직히 맨을 갈 필요가 없네 극초반때 아니면 쓸 일이 없어 그 극초반도 버티면 되니까 근데 내가 지금 행운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행운이 이제 좀 이제 하이리 스카이 리턴 돼야 되는데 근데 근데 피는 어디서 나와? 아 여기서 나오나? 요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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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주무세요 아니 주무세요 그냥 아니 방송을 끄고 주무시면 되지 왜 나 게임 재밌게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소리 지르지 말라 내 방송이야 가만 있어봐 성서가 필요 없.. 아 성서 가면 되지 성서 가라 그랬잖아 아니야? 성서 맞지? 아니 성서랑 아니 성서랑 아니 왕의 성서에요 아 왕은? 아 빈성서는 위직원들 합치는거에요 아 그래? 왕의 성서가 돌아가는거에요 어? 하 하 씨 아 풀령상 다 올렸냐? 거의 다 올렸어 거의 다 올렸어? 한 판 더 뭐 갈까? 포르타 한 번 더 조합 이제 좀 가볼게 화려한 도서관 한 번 더 아니 난 맵이 광기의 숲이 좀 더 재밌는 것 같긴 해 맵이 맵이 일립에 움직이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고? 오케이 리듬 액션 게임 같았고 미쳤다 레벨업 하기 전까지 계속 죽일 수 있는거야 이거? 야 개꿀 아니냐 이거? 완전 개꿀 바네 쌈배한테 피해야되는 부분이야 이거? 게임 존나 잘 만들었네 확실히 이런 인디게임들이 뭔가 신선한 자극을 준다니까 재밌네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이유가 있네 응 억첸으로 하는거 아닌데? 빨간룹이 뭔데 얘들아? 빨간룹이 뭐야? 빨간룹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시발 뭐야? 어 뭔데? 뭔데? 박쥐요 아 박쥐요 아 박쥐가 붙었었어? 네 아니 시발 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담배필라다가 어떤 새끼가 담배필라 그랬냐 죽이벌라 아 아 맞아요? 병에 가까웠어요? 장담하는데 랄프 15분 랄프 15분 못 넘겨요 저요? 어 좀 깨버리죠 그냥 지랄하지 마세요 정말 지랄하지 마세요 정말 지랄하지 마세요 아 아 코테 여친 있냐? 아니요 저 여친 없어요 아 박쥐 오는 거 보여? 보고 있어 왕의 성사 먹으면 되지? 아 이거 뭐가지? 레벨하지 말라 아니 딱 레벨업 할 타이밍 됐어 룬트레이저 룬트레이서 가자 월계관은 템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 템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 템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 공략법이 공략법이 따로 있어 공략법이 따로 있어 미리 포션을 좀 까놓고 자리를 기억해놓고 자리를 기억해놓고 하면 되는 거야 맞지? 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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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안드 파이어안드 파이어안 성소 다 까놓고 어 이거 마늘 없었어 못 잡는데 어차피 마늘 나온 적 없는데 시발 뭐냐 개새X들 немнож зак 꺼져 우오오오오오 O, tych 벼락반자 하나 더 cellalan Doug R 아 너무 많이 맞았는데 행운 올라갔다 오케이 아 근데 포션이 너무 안 나오는데 포션이 너무 안 나와 포션이 지금 너무 안 나와 어 씨발 포션 포션 포션이 하나도 안 나왔어 지금 오케이 왕의 성수 하나 더 이게 너무 운이 없다 이번판은 오케이 포션 나왔다 이 게임 매크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매크로 있으면 대박이겠다 움직임이 전부 아니에요 여기 뭐 아이템을 쓰는게 없잖아 왤크로 하면 재미가 없을게 움직임이 전부 알아서 오토를 피하는거지 레벨업 어 안되네 아 빨간색 보석은 그냥 경험치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건가 보다 게임을 왜 하냐고 보는 재미지 알아서 잘 피해서 보는 재미지 와 벼락 드디어 이제 벼락이 떡상하기 시작한다 벼락이 이제 떡상하기 시작했다 애들 확실하게 잡아주기 시작했다 지금 파이어안드 하나 더 룬트레이서는 이제 정말 고를게 없을때 어쩔 수 없이 가는거 뭐 뭐 요거 파이어 요거 파이어 요거 파이어 요가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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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はい Uhr 요가 5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파이어 안 돼 이거는 체력으로 아 근데 체력이 만땅이 돼야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뭘로 가지 시곗바늘? 그래 아 얼리는 게 하나 있네 한 마리만 겨우 한 마리 얼리네 도움이 될까 저게? 피 채우러 가자 피 채우러 가자 피 아 피 너무 안 나오네 피가 너무 안 나와 피가 너무 안 나와 아씨 뭔가 레벨업이 더뎌진 것 같기도 하고 어어? 어어? 오오 오오 이거 존나 뭐 와야 되지? 마늘? 다 별로야 지금 브레이서 오케이 브레이서 마늘은 지금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 애들도 이제 세져가지고 좀 있으면 빨간빡지나는데 방금 왜 내가 피가 단거지? 내 피가 왜 달았어 방금? 홀리 쉣 뒤졌다 개새끼들 뒤져라 뒤져 시발람들아 뒤져 시발람들아 이제 풀릴 것 같은데? 뒤져 시발람들아 피 먹으라고 이럴 시간에 알아서 피 찾으러 다녀야겠다 피가 너무 없어 한대 맞으면 뒤지는데 아직 뭐하고 있는 거야 어어? 이제 빨간박지 나왔어 빨간박지 나왔어 아아아아악 빨간박지 나왔어 성소 있다 어어 어어 망해가는 거야 한대 맞으면 뒤지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맞지? 하아 벼락반지 왕관 벼락반지 어 뭐야 방금? 오오 오오오오오오오 amongb 어 주문속밖에 나왔다 랄프야 이거 사면 돼? 이거예요 뭐가지? 시금치? 방금 뒤질뻔 도망만 다닌다는 느낌으로 일단 가야될 것 같아 피 먹기 전까지는 어어? 어어? 어 나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가 야 라이프 니 해봐 라이프 니 해봐 예? 니 해봐 너 얼마나 잘하나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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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네 모니터 괜찮아? 넌 괜찮아? 전 안괜찮아요 아 넌 안괜찮아? 해봐 해봐 니 얼마나 잘하나보자 아니 시발 모니터 모니터를 퍽 쳐봐 가려가지고 어 가자 이거 움직이면 될래요? 어 한번 해봐 니 얼마나 잘하나보자 마루 이거 이걸로 할게요 모스타치오? 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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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돼요 이거 해해해 해 해 나한테 왜 허락받아 강 계속 가야지 오케이 강 계속 하나 세겠나요? 어렵게 가야돼요 이런 게임은 쉽지 않아 아 이거 튕기네 생대놀이네 아니 이거 빙신인데 캐릭터 아니 이런게 원래 나중엔 세져요 지금은 쓰레기여도 대기 만성형? 네 20레벨 되면 뼈다귀가 두개가 된대요 아니 저 횃불도 못보겠는데 깨보고 싶은가 아니 다른 무기 먹으면 되죠 해봐 해봐 일단 레벨업을 해야죠 빨리 아 또 채팅창 네 오빠 시작했다 이악물고 빠네 이야 역시 잘하네 뭘 잘했는데 얘가 지금 어? 캐릭터를 잘 골랐잖아요 이거 또 능력이에요 하하 지옥에서 물고 빠네 바로 나왔죠 마늘 이악물고 빠네 바로 마늘이죠 마늘 가봐 어이 박쥐 나 비빔면 되는거야 얼마나 좋아요 액박 1S패드요 먹어줄게요 이거 조심해야지 이거 박쥐 하하 늘마 1회까진 조금 불필요 아 투만을 괜찮아 아까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저는 일눘마 갈게요 성소 일눘마에 성소 갑니다 2,1매늘에 성소 오케이 해봐 늘마 안하면 돼요 늘마 이거 줘 진짜 채팅창 존나할 것 같아 투만에 불해 보이거든요 이야 역시 릴랄프가 확실히 게임 이해도가 좋아 에엥? 지랄하고? 아 아 아 제가 쎄네 피가 차는데요 피가 차는거 아니야? 피 안차잖아 안차는거에요? 웃겨 보이나? 이상하네 게임이 모아서 잡을게 하잖아요 레그로 전화고 있나요? 해봐라 그래 라이 좀 그렇다 벼락반치식 하나 먹을게요 네 알아서 하세요 허락받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만으로 늦게지네요 이거 요가와이야 빙성소는 필요없고요 바로 왕관 빠른 렘벨업을 추구하겠습니다 20대면 세시거든요 어 저거 저거 다 빠겨있어 아니 주무시라고요 여러분들 시끄러운게 싫으시면 아니 주무시면 되잖아요 왜 저한테 뭐라도 뼈다귀다 성수 뼈다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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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버리시네요 으아아아악 아니 근데 여러분 보라할때는 머리맡에다 핸드폰 놔두고 그냥 소리 들으면서 방송 보는데 게임은 좀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이 악물고 라디오 모드 해놓고 지금 오 갑옷 바로 벼락반지 근데 랄프가 잘해 역시 랄프 잘한다 내가 아까 15분까지 갔거든 이제 2분이네요 해봐 근데 박지밖에 안나와요 갑자기 원래 초반엔 박지나온거야 아 미쳐버리겠다 채팅창 제가 조금 늦어 10분에 10분에 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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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해봐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봐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좀 골 때리는 아이템들이 나왔네요 시곗바늘 괜찮지 저거 이거 1회용 아니에요 이거? 1회용이잖아요 얼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거잖아 1회용 아니에요? 도끼에요 그러면 도끼에요 저 도끼 동족들 같은 해골들이잖아요 도끝 대박이네 대박이네 좀 물이기 났던 캐릭터가 그를 말했잖아 병신이라고 캐릭터 죽이지를 못하네 이게 그래 제가 박지만 상대해가지고 나름 강해보였던 거네 뼈다귀 2개 나온다 뼈다귀가 이렇게 저는 왜 성서 이런게 안 나올까요 또 운 없는 타타죠? 참 좋아보이던데 이거 아이템이 뼈다귀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되게 쓸데없는 템들이 많긴 하다 졸라 잘한대 여러분 도끼는 뭘로 조합하나요? 촛대 촛대를 먹어야 돼 안 나왔죠? 바로 성서 갈게요 아니 뭘 잘한다는거야? 나 뭘 인정하라는거야? 이제는 4분밖에 안됐어 여러분들 아니지 도저히 뭐 아니 뭐 무빙이 좋길래 템 선택을 잘해 캐릭터를 잘 골라 무빙 근본이 다른 치 주사 먹으러 가네 그러네 오케이 시금치 데미지 증가는 또 여기서 시금치로 간다 무조건 시금치지 근데 이거 두들겨 맞고 못 나가요 이거? 갈리나? 실험해봐 궁금하면 조금 공간이 있어야 나가자 형 저거 근데 갈릴거야 그냥 쳐맞고 나가는건 말이 안돼 갈린다고요? 갈리겠지 그래요? 못가 어제 막혀 피하죠 뭐 지나가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데 이사님 되는거 아니에요? 방금 쓰라크 쓰라크 무섭게 버렸나오는데 좀 쎄신거 같기도 하고 뼈닷가 좀 쎄신거 같기도 하고 뼈닷가 좀 쎄신거 같기도 하고 레벨업 시켜줘 오 차스 진짜 개 잡캐릭으로 가네 미친놈 개 완전 잡캐릭이다 이거 뭐냐 이거 예? 아니 무기가 몇개야 지금 오 박스 첫 박스에요 첫 박스 성장능력도 너무 안좋은데? 나는 아까 9분 때 레벨 20 찍었는데? 똥캐릭이잖아요 누가 똥캐릭 고르래요? 오 도끼 너 좋아요 형 나중에 어이없이 뒤져놓고 저는 캐릭터를 거지같이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려고 어디야 진짜 입밥 깠려고 한거네 익택 어 밀지마 ㅈㄴ놋하네 민거에요 박스위들이 미네 박스위들이 치즈 좀 먹을게요 하하하 시역책팅창 으아아악 매곡이야 우븐? 어? 매곡? 이거 뭘로 가야돼? 이거 나 처음 봐 쓸모없어보이는데요 한번 이번 이번 낚시 같아요 솔직히 딱 쓰레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주문속바퀴가 아 아니 그 캐릭이라 아니잖아 이건 실드거어라서 매곡이 오면 바뀌어요 막 두퀴 바뀌죠 아 매곡이 오면 벙수랑 좋아하네 아 아 아 아 아 뭐라 슬슬 에이징 커버 오기 시작하죠 뭐야 나 슬슬 피 달죠 바로 풀피 됐죠 십 바로 풀피 됐죠 바로 풀피 됐죠 바로 통닭 야무지게 구워먹은 다음에 풀피 돼버렸죠 슬슬 에이징 커버 오기 시작했죠 몬스터 쌓이기 시작했죠 횃불 가봤자 통닭 안 나오죠 바로 통닭 시켰죠 지금 언제 오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도길 좀 아차이니까 와 족같이 한다 이왕물고 실드 치겠다 채팅창에서 역시 우리 랄프 오구오구 잘해요 하지만 10분안에 뒤진다는게 팩트죠 기정사실화 돼버렸죠 날개 오케이 날개 좋다 개쓰레기 똥개릭 오 위속 빠르다 개쓰레기 개잡캐릭 어차피 이 게임이면 안 뒤지면 돼요 개잡캐릭이죠 안 죽으면 안 죽으면 템 쓸데없이 이상한거 막 완전 개잡캐릭을 갖죠 안 죽으면 더 맞습니다 통닭 주세요 통닭 통닭 안 나오죠 나왔죠 바로 나왔죠 바로 시켜버렸죠 바로 비비큐 황금올림을 시켜버렸죠 하하하하 얼마나 잘하나보죠 얼마나 잘하나보죠 얼마나 잘하나보죠 자 해봤자 8분이죠 10분정.. 9분에 딱 에이징 커버기 시작하죠 그때도 빨간 박쥐 나오면서 정신 못차리죠 사막이 어떻게 잡죠 딜 계약해가지고 지금 몬스터 개모여있는데 잡지를 못하고 주변만 뱅글뱅글뱅글 돌고 있죠 예? 그냥 회전목만 타고 있죠 아무것도 못하죠 이거 레벨업 시켜주려고 나오는건가 박쥐들이 안되죠 아 이 게임은 무빙만 잘한다고 되는게 아닌데요 딜을 넣어야 되는데요 딜을 못 넣죠 지금 아 해골이 약하네 나 레벨업 시켜줘 빨리 뼈다귀 뼈다귀 가야지 저는 왠지 이석을 가고싶어요 이석이 너무 좋네 가 그러면 아니 저 바로 뼈다귀 갑니다 딜이 세야되니까 뼈다귀가 뭐 뼈다귀가 나오는지도 모르겠네 뼈다귀 데미지 하나에 23씩 뜬다 안만 봐도 벼락이 좋은거 같은데 촛대 안나오면 끝나는거 아니야 어차피? 촛대 도끼가 근데 2레벨이라서 지금 먹어야 되는게 성수 저거템이랑 무기는 다 먹었죠 무기풀 아니에요 저거 야 우리 저거 그 나중에 엘들링 나오면 이렇게 게임할까 그냥 그날 25일만 나오죠 여기 저게 왼쪽에 있는게 캠칸이죠 저거이상은 못먹죠 어디 어디 말하는거 왼쪽에 저거 UI 어 저거이상은 못먹어 열개 그럼 다섯개씩이네요 여섯개씩이네요 아니 아까 막 7레벨 8레벨도 찍고 그랬는데 하나는 가능한데 조합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망한거 같은데 빨간박쥐 나오면 못잡는다니까 쟤 겁나쎄있네 왜 똥캐릭을 왜 골라 나 이해가 안가네 어차피 20레벨 찍어야 좀 쎄지지않나 도끼 어 투타치인가 성수 가야지 성수 업글템을 먹었어요 지금 아 그러면 조합이라는게 성수를 만땅 찍어야만 되는거야 조합이 그게 그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두템이 있으면 조합이 된다고 들었는데 아 성수를 만땅 찍어야 된대 아 만땅 찍어야 돼요 8레벨 찍고 거기에 이제 저기 내는걸 조합을 해야지 아 그러면 저거 못했네 잘못했네 그러면 너무 분산 투자했어요 지금 그니까 말했잖아 게임 ㅈ같이 한다고요 근데 뭐 15분까지 살면 되는거 아니에요 이 게임 생존게임 아닙니까 하 겸치 쓰라고 바로 치킨 먹을게요 이건 바로 처가찜 양념치킨 절대 시범 못가 형 4분 남았습니다 벌써 떨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제 내가 나오면 끝났어 끝났어 잘 죽어 응 잘 뒤져 응 갇혀 뒤져 살았죠? 비록이신 ㅈ같이 하네 약해 니가 약한걸 왜 골랐고 왜 텐더 쓰레기같이 골랐고 왜 텐더 쓰레기같이 골랐고 병신이죠? 못하죠? 그렇죠 살았죠? 살았죠? 근데 뭐 먹어야 뒤지죠? 피를 좀 올려야겠다 피를 좀 올려야겠다 피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체체력 10% 증가해봤자 뭐 안돼 니가 지금 그걸 뭘 가도 넌 5초 안에 뒤져 여기 벼락 바꿔 5 4 3 2 벼락벼락 1 1 1 1 15분도 못가네 아 근데 15분은 갈 것 같아요 봐봐 여러분들 존나 못하잖아 그래도 답답하진 않으셨잖아요 패트잖아 잃고 더 주라고? 아 그래 잃고 더 줄게 야 잃고 더 줄게 한번 해봐 아니 얘 못하는 거를 왜 다들 이해를 못하지 잠깐만 그거 되나 이제 이제 이해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갈 거지? 300원 괴력 투자해주세요 오케이 괴력 돈 이제 없어 오케이 시작 해봐 니 하고 싶은 거 해봐 똥피리기고요 포르타랑 파스컬리나가 제일 좋아 얘요? 아 파스컬리나랑 포르타가 좋아 옛날어 애는 좀 그렇던데 기본 캐릭 갈게요 기본 캐릭 기본 캐릭? 10레벨 마다 피해량이 제일 좋아 오케이 그럼 4개 갈게요 딜 어 18분 못 넘기면 투자체 1개? 18분 못 넘기면 3시간 더 연장방송 예? 예? 10 예? 18분 아 16분 투자체 1개 아 기본 옵션들이 있네 애들이 이게 뭐야 아 20레벨 마다 맞네 20레벨이 돼야 된다니까 20레벨 못 넘기면 마다니까 60 막 60 찍으면 투자체가 늘어나니까 진짜 무김 괜찮아갖고 20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가 너무 거지같이 있어 모스타치오 쟤 20레벨 찍는 거 보고 싶긴 하다 존나 셀 것 같은데 뭔가 그냥 기본 전이 저기 올라가는 것 같아 저 겟나루 갈게요 하세요 네? 겟나루 쓰레기야 단건 병신이었어 진짜? 내가 파스컬리나랑 포르타가 좋다니깐 하하하 원래 뭐든지 기본 캐릭터의 샌법이에요 찹 찹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때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있게 얼마나 행복한 사실이에요 이게 찹 찹 아 잠깐만 버그 걸렸는데요? 왼쪽을 보고 멈췄는데 왜 오른쪽을 보지? 보세요 아 그거 스틱 반동 때문에 그래 실드 못 치겠다 이제 라이프 씨바라 이랬는데 하하하하 자 이거는 솔직히 기본 캐릭이니까 15분 못 넘기면 3시간 연장방송 너도 못자 에? 너도 못자 여기 게임 영상 토플 영상 업로드 해줘야 돼 에? 하하하하 16분 가자 16분 가고 우리 방종하자 인정? 16분? 어 18분은 16분이죠? 어 16분 근데 아까 아니 어차피 이거 뭐 조이소 안 나와도 상관없어 아니 근데 어떻게 왜 1분이 올랐어요 근데? 알아서 15분 해 15분 15분 응 15분으로 하자 여러분들 내가 딱 15분까지 갔으니까 오 피존 너무 좋고 15분 기본 캐릭을 못 간다잖아 진짜요? 그래 좀 잘 좀 해보지 좀 잘 좀 해보지 15분 기본 캐릭을 못 간다잖아 이게 왜 그렇게 했어 검은하트랑 촛대 하나씩만 먹으래 그게 이제 업글템이잖아요 도끼랑 체직 업글템 어! 피존 가지 말라는데? 까마귀가 없는데 왜 피존을 가냐 이미 망했어 지금 진짜요? 어 3시간 더 방송해야 돼 오 심장 이거 함께 먹으래 어 이거랑 촛대 먹으면 된다고요? 응 근데 채찍 끝까지 올려야돼 채찍이 나와야돼 채찍이 어차피 15분이기 때문에 리아래 기회 줄 테니까 리아래 기회 줄 테니까 리아래 아니 한 명이 리아래 시읗시읗이 더 많아야지 지금 알았어 그건 3시간 연장이니까 너 X 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건데 다시 하게 하자 이거 아이 예뻐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3시간 더 하고 싶으면 해 하하하하 근데 우리 오늘 어차피 8시에 10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할까요? 오늘 거기 가야 돼요 내일 내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 아 그래? 오늘 아니에요 오늘 아니에요? 뭐야 너 피 왜 이래? 아 리해 솔직히 몰입도 떨어져 내가 봤을 때는 안 된다니까? 왜 너도 이상한 오기가 있다 진짜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시즌 그러니까 네가 시즌 5에 시즌 3인가 거기서 그냥 나락간 거야 하하하하 그 땐 젊었지 닭 좀 먹을게요 너무 좀 맞으니까 롤 시즌 3 때 얘가 미신 그거였어 챌린저 인생 최대 업적 인정? 인생 최대 업적 인정? 인생 최대 업적은 알겠어 알겠어 인생 최대 업적 뭔데 예? 뭔데 그거죠 예 맞잖아 다른 거 얘기하려다가 뭐 없었잖아 네 이젠 아니죠 이거 하나? X같은 고집부리지 말고 리해라 시바라 이러잖아 네? X같은 고집부리지 말래잖아 아 진짜요? 어 어 리해가 좀 맞네 그래 리가 맞아 이거 솔직히 기본 캐릭터 어디까지 가려고 이걸 나 이거 한번 열어보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래 그래 리할 캐릭터 어? 채찍 잘 먹는데 이거 진짜 리할까요? 기본 캐릭이 쓰레기인가 맞다 네 투자만 대고 리할게요 오케이 기본 캐릭이 쓰레기야 우리 형 장해도 많고 자 이제 진짜 도전 15분을 넘겨야 돼요 15분 못 넘기면 우리 지금 8시니까 11시까지 방송합니다 그리고 그거 이거 풀영상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어 이거 파스컬리나가 제일 나을라나 싶어요 지금 아 여러분 근데 이거를 미션 성공했을 때 우리가 또 받는게 없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솔직히 별풍선 리액션 별풍선 뭐 그런 미션 이런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건 미션이잖아 이거는 인정해줘 어 15분 15분이면 할만하지 이건 나쁘지 않아 약간 초반 좀 답답하네 게임 아니 안 답답해 얘 얘는 그냥 3분부터 그냥 떡상해 아 나 진짜 운이 안 좋다 뭔가 첫템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둘 중 하나에요 매직안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둘 중 하나에요 시계바늘 3번 시계바늘 3번 시계바늘 3번 매직안드 매직안드는 아니 매직안드가 다 내가 봤을땐 시계바늘이 발동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이게 이게 쫙 쏘면서 그냥 한마디 얼려 계속 쏘는거에요? 그냥 틱 틱 이렇게 나와 병신이야 써봐야죠 아 나가네 한발씩 시계 방향으로 도네 어? 그러네 어? 6시 7시 아 그러네 8시 9시 으응 우엄할때 좀 잘할 수 있겠네요 아예 끝났다 이거 하하핳 뭐 1대 맞았어요 야 이거 빨리 15분 깨서 저기해버리자 응? 내가 확실히 잘 하는 것 같다 너 아까 15분 항상 10분 넘겼잖아 12분 15분쯤에서 항상 죽고 그랬잖아 맞죠 오케이 저도 드디어 나오네요 내가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 엘든링 PC로도 나오잖아요 엘든링 해야겠다 나중에 엘든링 나오면 같이 한번 해보자 뭐야 이거 근데 게임방송도 좀 섞어주긴 해야 돼 너무 힘들어 엘든링 28일날 나와요 저거 조절 못하죠 이게 파원? 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8레벨이 만 렙이네 아까 날개를 먹어보니까 이속이 좀 빠르더라고요 난 날개 안 가는 게 맞다고 봐 근데 지금 페시브 템이 없거든요 딜이 좋아야 딜이 좋아야 그거니까 나같은 파이어완들을 가지 그게 맞지 딜 템 먼저 채워 넣는 게 맞는 거 같아 그래 그래 그래야 10분을 보내면 되니까 페시브 하나는 시금치 시금치 하나랑 보는 방향으로 쏘는 거예요? 아니죠 보는 방향으로 나가 파이어 아님 랜덤인데요 랜덤이야? 네 밑으로 가고 있는데 위로 쏴요 솔직히 인정하죠 여러분 내가 아까 했던 포르타는 감동이 있었죠 팩트죠 포르타를 했어야 됐어 포르타가 근데 존나 사기긴 해 반지에서 그러시라고 한 놈이야? 어 그 블라디밀 있잖아 진짜 쓰레기처럼 나는데 지금 템이 형이 너 뭐 다 했어? 다 하고 있어요 아 뭐 뭐 뭐 남았어? 멀게가 저거 가을 저거 에어프라이어 지금 뜨거운 물에 담가놨어? 흘려놨어? 네 아주 흠이 요즘 집안일 하나 정신이 없네 빨리 일 배워 일 배워서 이제 집안일을 둘이서 분담을 해야지 그렇죠 마늘이 좋은 팀이구나 와 방금 지렸다 저거 화살표 뜨네 뭐야? 아 저거 이야 맛있는 거 먹어줘야지 줄이 한 개 나오면 팀이 한 개만 나오더라고 줄이 한 세 개는 나가야 돼 어 뭐야? 아 왕관? 아니 원래 집안일을 랄프랑 나랑 했었어 그러다가 이제 흠이 오고 나니까 흠이랑 랄프랑 하는 거지 난 집안일 하나 방송하고 어 시금치? 룬트도 나중에 어차피 줄 거니까 시금치 먹어볼게요 미친놈이다 너 진짜네 아니 있는 건 어차피 나올 확률이 높아요 룬트를 계속 가야지 룬트가 투자체가 늘어나고 할 거 아니야 빨리 투자체를 늘려야지 그건 맞는데 나중을 그냥 투자 바보 아니야? 아 진짜 얘 바보 아니야? 나중에 시금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촛대 어 촛대 나왔다 도끼잖아요 도끼구나 도끼 없거리고 세탁 비밀테나 먹어야 될 거 같네요 이러니까 롤 시즌3에 그냥 나락쳐 가가지고 그냥 챌린저 챌린저에서 그냥 개쉽 나락 가가지고 촛대를 먹으면 공격 범위가 늘어나는 건 좀 좋네요 프로들 허수아비나 해주고 그냥 프로들 대해주는 역할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에이징 커브가 왔어요 야 경험치 뭐야 죽어 죽어 통닭이다 통닭이다 어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통닭을 왜 먹어? 지금 피도 많은데 잠깐만요 진짜 얘가 무슨 이해도가 좋아 너 15분 가야 돼 이게 또 주문 속박기가 또 성서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또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또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또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그럼 룬트를 가라니까 룬트가 맞다고 15분을 버티는 게 목적이잖아 아 그렇네 초반에 지금 초반까지 갈 거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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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차피 15분이면 후반에 가까워 성서랑 조합템이라서 미리 먹어놓으려고 그 조합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존나 처망한다고 그거 맞아요 조합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 나도 조합은 못해봤는데 맞잖아 여기 야 이거 15분 깨라 안그럽는데 우리 11시까지 방송해야 된다 12시간 방송하는 거야 11시까지면은 전체는 뭐예요 룬트가 제발 룬트가 꼴값 떨지 말고 룬트가 오 박스 마이 박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지금 이 정도 속도로는 지금 빨간박 빨간박 찍으면 존대인데 피하면 되잖아 오우 굿 왕의 성서 성서 지금 첫템이야? 두 번째 아 두 번째 이건 먹은거로만 해서 나오나 보네 시금치 바로 갈게요 와 오랜만에 아침까지 방송하네 원래 나 오늘 목표가 뭐였냐면 오프닝 때 텐션 막 높이고 방송 재밌게 잘 풀리고 나서 5시간 딱 방송하고 나서 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만 찍어도 괜찮겠죠 예 그럼 막 나락이 올라가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 시한폭탄 그래서 막 나락이 올라가 나락 올라가면 그때 아 근데 제가 지금 뭐 3일 내내 뭐 7시간 최소 7시간씩 방송하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만 봐주시면 내일 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인정? 그러면서 민심 삭 잡으면서 오늘 5시간만 방송하고 끄는거였어 원래 내 목적이 어 근데 지금 몇시죠? 여덟시죠? 오프닝 때 내가 아싸래 얘기하고 하려 그랬더니 오프닝 때 얘기하지 말래 애들이 그러면 오히려 방송 조금 하려고 한다고 막 이 새끼 벌써 작심삼일도 안가는 비용신이라고 그냥 욕 처먹는다고 방송 좀 재미 주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조졌어요 그래서 9시간으로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죠 나 저게 뭔지 몰라 그냥 시간폭탄처럼 생기고 시간폭탄이라고 한거야 먹어봐 약간 다 멈추는 거 같은데요 시기 모양 아니에요 아 그건가 보다 먹어봐 다 먹으면 다 멈추는 거 아니에요? 먹어봐 아니 먹어봐 시기가 멈추는 거 아마 아 그러면 더 더 세졌을 때? 아니 더 위험할 때 더 위험할 때? 야 이런 거는 되게 생각 잘한 거 같긴 한데 비용신이죠? 10분도 못 넘기죠? 안 살지잖아 아 지금 너무 약해 너 왜 이렇게 약하게만 가냐 트릭을 세게 나오고 싶어 이러도 아 뭐야 족병만 아 족같이 한데 얘가 뭘 잘한다는 거야 내가 차라리 15분 가는 게 낫겠다 아이템 먹었죠? 파이온트 바로 먹을게요 선자 안 먹어? 이제 먹어야죠 자 7분 11렙이죠? 절대 못 깹니다 맞아요 오 제가 9분 때에 레벨 20을 찍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에버가 내가 훨씬 낫잖아 아 3시간 더 방송해야 돼 족됐다 다른 게임 하나 정해서 3시간 더 해야겠다 게임할 거 뭐 있나 봐야겠다 아직 모릅니다 뭔 아직 몰라 새끼야 지금 레벨 이제 10인데 지금 크리스탈도 못 처먹으면서 그냥 도망다니기 바쁜 비용신아 아 지금 몸몰이 몸몰이 몸몰 몸몰아 지금 네가 열쇠에 몰렸구만 우리가 몰렸는데 지금 뭔 소리야 몸몰이 몸몰이 처먹했네 완전히 아 주위꺼 먹어야 되는데 주위꺼 먹어야 되는데 주위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좀 그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자기가 직접 몸속 경험해 봐야만 느끼는 스타일이야 어우 맛있죠 치킨 전에 우리 로스트하크 나 방송실적이 로스트하크 한번 해볼까 그래서 로스트하크를 시작을 했었는데 제일 쓰레인 캐릭터 뭐였지? 데몬? 데몬? 데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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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닉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제일 쓰레기였거든 그게 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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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좋지 않나 데모닉은 랄프할 때 좋았어요 버프 먹은 뒤였어서 아니 맨 처음에 했을 때 아무튼 제일 쓰레기 캐릭터 올라가지고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 질환하다가 바로 불켓 키웠죠 비용신이죠 고집이 겁나 세 룬트 룬트가 룬트야 그나마 지금 룬트 나온게 다행이다 룬트 5레벨이야 빨강박지가 나오네 저는 이제 야무지리 도망가다닐게 블레이드가 지금 일왕이라고 아까 랄프가 맨 처음에 키웠던 캐릭이 뭐야 블레이드 맞아요 그러니까 블레이드 맞는데 버프 넣기 전이에요 벨패하기 전 그러니까 밸런스 패치하기 전이래 네 그땐 좀 하자마 안왔어요 똥 물리해 어 진짜 똥 물리해 남들이 안하는거 하는거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아 3시간 연장방송 하고싶었나봐 랄프가 얘 진짜 안죽니다 쟤 죽일라고 하지마 그냥 은색박지는 한 번도 못찍어봤어 지금 도망가다니고 있어야지 하 무빙을 어떻게 15분 버텨볼라고 절대 안돼 나중에 그 좀비들 몰려오는거 알잖아 빨리 레벨업이나 해 빠이야 이걸로 좀 빨아 이걸로 좀 빨아 저거 은색박지 잡지 뭐 줘 얘 그렇지 아 박스 줘요? 어 아 큰일났네 이거 아 시곗바늘 왜 갔을까 그러니까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먹어 먹어야지 먹어야지 하 성사가 나도 기쁘지가 않다 아니 왜 이렇게 고집을 세지 아니 진짜 거짓말하냐 다른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하던걸 봤을거 아냐 근데 이상하게 한다니까 얘 아 3시간 연장방송할 게임 니가 골라 같이 골라 너도 같이해 그냥 풀영상 올리지말고 에? 풀영상 올린거 그게 낫잖아 나봐 더 늦게 자야되는데 얍 저거 사라지던데 어 사라져 나중에 사라져 그래 우리 같이 벌칙을 맞자 그게 맞겠다 아 또 줘 또 줘 맛있더라 또 줘 또 줘 요가파이어가 좋네요 참 요가파이어가 좋네요 저 빨간색 저거 먹어야돼 15렙이 어떻습니까 어 초대 있으니까 바로 도끼가야죠 어 어 이게 와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이거 패트해요 얘 경험치를 안먹어 그리고 여러분들 와 시발 X됐어 이거 10분이상부터 나오는데 이거 뭔수록 깰거야 살려줘 얘들아 그만와 이 개새끼들아 그만 도망쳐 아 이 새끼때 3시간 방송 도망쳐 더해야자 야 이 시발 남아 안되겠다 야 안되겠다 아니 괴소가 왜 낮 2시까지 3시간 더 걸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 왜 자 낮 2시까지 3시간 더 걸고 한 번만 더 해 아니 왜 자꾸 시켜요 15분 한 번 더 가봐 너가 잘할 수 있다메 낮 2시까지 걸고 가볼래? 이러면 저희 죽어요 진짜로 못떠? 아 아 못떠? 일단 형 한판 하세요 여러분 어? 형 한판 하시고 나 한판 하고 뭐 네 나 한판 하라고? 네 한판 하세요 아무 저기 없이? 이거 지금 정해야돼 아 정하고 해야돼? 응 형이 15분 못떠하는 거 같아 내가? 네 2시까지면 쉬어 잠깐만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6시간? 응 6시간이면 금물 방송 없어요 그러면 포트는 18분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풍선 미션이 아니잖아 걸어달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랑 좀 더 즐겁게 해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먹방을 망쳤잖아 흠이 형은 10분은 어때요? 안돼요 안돼요 진짜 안돼요 흠이 형은 안돼요 흠이 형은 흠이 형은 흠이 형은 흠이 형은 흠이 형은 일단 소질이 큰일나요 어 쟤는 RPG게임만 잘해 제가 그럼 15분 할게요 그럼 그래 그리고 제발 포르타요 네 포르타 할게요 포르타하고 하라는 대로 할게요 제발 포르타하고 FM대로 FM대로 할게요 진짜 해보자 포르타 맞아 포르타야 포르타 가자 모르타 치고 아니죠? 아르크 아니죠? 포르타야 포르타 포르타 간다 포르타 가고 광기의 속 가고 15분 가자 해보자 오케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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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만있어 서비 캐릭이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이게 좋아 야 뭐야 이거? 레벨 레벨이 되기 전에는 이게 계속 떨어져 근데 어차피 딜이 세진 딜이 그대로니까 안 잡힌다 한방에 그치 한방 이제 나중에 안 잡히지 좀만 더 버텨 한 1분 10초까지인가 괜찮더라고 그래서 꿀을 빤다 어 얘는 진짜 무빙만 하는 캐릭터네 그래 하라 그랬잖아 이걸로 왜 느닷없이 막 이상한 비영신같은 시곗바늘이니 채찍이니 도끼니 이상한 짓거리길래 하다보면 나오는거야 자 마늘도 괜찮아 초반에는 네 마늘 좋은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성수 푸시기 좋잖아 네 그것도 그렇고 자 이제 슬슬 온다 슬슬 온다 와 제드까지 잡아버리네 오케이 이제 움직여 이제 먹고 레벨업하자 먹으면 이거 레벨업한거야 이제 어쩔수없어 해야돼 한바퀴 둬라 돌면서 저기하면 돼 오케이 나이스 반지 개꿀 좋아 잘 닫고요 먹고 하길 잘했다 반지를 빠르게 올릴 수 있겠네 제발 시범 한번 버텨보자 뭐야 이거는 룬트레이서가 룬트가 맞아 룬트가 제발 도끼 채찍 버려 도끼 채찍 버려 제발 시청자 분들 의견 좀 드릴게요 시청자 분들 의견 당해 이새끼들 도끼랑 채찍 가라고 이씨발놈아 하하하하 벼락반지 오 벼락반지 벼락반지 이야 맛있다 벼락반지 그렇지 그렇지 벼락반지 벼락이 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벼락반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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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브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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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브레이서 저는 컨트롤만 할게 형이 제 뇌가 되어주세요 알았어 오케이 좋아 좋아 아 마늘이 떴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 늘마 좋아합니다 오케이 이거 좀 깨고 싶은데 못 깨잖아요 마지 얘는 이렇게 깬다고 좀 애들을 모아 제발 랄버야 지금 좀 집중하자 우리 2시까지 하면 진짜 되게 힘들어져 이미 힘들어야지 방송 못자 그리고 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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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죠 이거 오지마 어 왜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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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부러지 아 이 새끼 아니 번개가 안 떨어져요 어떻게 된거에요 이거 번개 왜 이래요 이거 아 말하지 말고 좀 집중해봐 나이스 진짜 리얼 친댓 나올거 같애 나이스 오케이 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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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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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닭 먹고 통닭 먹고 좋아 좋아 좋아좋아좋아 무의나 새끼 어 잠깐만 이거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잘 선택해야 돼 브레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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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브레이서가 근데 투사체 속도인데 제발 저 번개 떨어지는 것도 투사체로 지금 되나요 저게 아니 저거 의미 없죠 그냥 얘는 어 아 브레이서가 나 빨리 들어 저거 은색깔 박취 좀 잡아야겠습니다 죽어라 아 진짜 15분 볼속도 해골이 나오나요 원래 왜 이 레벨업이 이렇게 더디지 얘는 저거 계속 먹어야 되는데 사파이어를 이거 이제 먹으러 가잖아요 이제 최대한 빨리 먹어서 빠르게 레벨업을 하고 저거 브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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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밖에 없는데 이거 창밖에 요거 아이 나중에 또 나와 저걸쭙이 뭐해 돈이네 저거 빨리 잡아줘 박취 좀 뭐해 뭐해 애들이 이게 번개가 모여있을 때 더 강력한 성능이 나와 단일 길인 것 같은데요 오케이 룬트 오케이 룬트 나쁘지 않아 돈이잖아요 이거 돈 먹고 모여줘 얘들아 오케이 모여라 모여라 얘들아 아 사분 어 그건 좀 피해줘야돼 마늘이 안나왔기 때문에 좌우 어디 좌우 어디 아 내가 개 잘하는 거였구나 이 게임을 아 초코수였구나 내가 예 그렇지 그렇지 룬트 룬트 좋아 봐봐 내가 말했잖아 나온다고 오케이 그렇지 봐봐 이제부터 성능 나오자 뭐해 씨발 아니 뭐가 보석먹 아니 보석 보석먹으라면서요 보석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석먹으려고 반갑습니다 골자 가지고 이제 다 먹으러 갑니다 발사를 짐만들하니까 이게 제가 원하는 드러면 발사를 못해요 이게 게임이 그러니까 센 거잖아 뭐 이렇게 불만 자 먹어 먹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어 브레이서 브레이서 가 브레이서 브레이서 정말 좋아지네요 저거 먹어야지 어디야? 이거야? 아니 너 왜 정신 못차려 정신차려봐 많이 피곤하구나 나와라! 나이스! 제발 제발 나이스 룸브레이서에다가 룬투 2개 미쳤다 씨발 가자 룰룸브 룰룸브 와 씨발 이거야 쳐놨지마 다 죽었네 애들이 때려바르죠 와 세다 와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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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다 우비로 활사해 야 이거 15분 각이야 이거 15분 각이야 이거 15분 각이야 진짜 제발 룰브레이서 촛대? 촛대는 돈 끼고 늘마 안 늘마 어때요 불 좀 깨야되요 아 근데 공격 범위니까 아 근데 공격 범위니까 촛대 10%면 촛대 아니야 아니 늘마 지금 몇분이야 5분? 늘마 해주세요 늘마야 편할 것 같아요 네 이걸 못먹어서 지금 한게 없어요 지금 체력이 좀 달아있어서 체력이 좀 달아있어서 체력이 좀 달아있어서 체력이 좀 달아있어서 아 마늘 에바였던 것 같은데 마늘 지금 가는건 개짓거리지 그치 마늘 지금 개짓거리지 촛대를 갔어야 되는데 구분이 얼마 안남았는데 이걸 깨가지고 혹시나 보세요 흥닭 이런거 이런거 나오면 좋거든요 여기 뭐 또 나왔네 와 근데 반지 너무 안나온다 오케이 이거 빨아들이는거 빨아들이는거 이야아아아아앍 이야아아아아아아앙 이야아아아아아 나이사 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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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뻐 아 시금치 좋아 엑 뭐야이거 이야아아아아아 이야아아아아아 이야아아아 뭐야이거 이야아아아 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조졌어아아 아 조금도 없어 얘들이 나이사 사막에 잡았다 시벌렉 흫흐 시발 론태 반지 반지 벤지 벤지 나이스 벤지 좋아요 별거 없네 자 자마는 금물입니다 마늘 좋아요 마늘 너무 좋아요 나중에 박쥐떼 나오면 좋긴 해 무빙이 부딪쳐도 돼 비벼 좀비가 밀려서 온다니까요 아 그래 야 이거 좀 피해라 조금 피해라 그렇지 비벼 좀비가 밀리면서 들어오니까 오케이 돌아 돌아 반지가 쿨캄 있어야 된다고 하네 금치 금치 미쳤다 존나 세다 이제 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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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볼 박쥐 죽여야겠다 안되겠다 어어 붙지 마세요 붙으면 안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안전빵 하세요 박스 주잖아요 박스 잘 안죽는다니까 쟤 통덕위치 기억해 위에 하나 자 7분 한 번만 더 룬트 룬트 무조건 룬트 오 홀리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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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잠깐만 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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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사기캐리네 미쳤다 와 딜 개센데요 이야 이야 좋아 아 근데 레벨업이 조금 아쉽다 나 9분대에 20 찍었었는데 아쉽다 9분대에 20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룬트가 좀 암흑이 긁어줘야 되는데 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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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락인데 이거 속바퀴 필요 아 필요없어 아니 벼락 가야지 벼락은 더 떨어지는데 그치 와 뭐야 오케이 가자 금치 뜨면 좋겠다 안 뜰 듯 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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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룬트 좋아 룬트 좋아 룬트 좋아 0점으로 주고 이야 아찔했다 이 정도는 진짜 너무 잘한다 와 룬트 미쳤다 너무 잘 떴다 이거 15분 갈 수 있겠어 맞추면 될 것 같아 와 너무 세다 근데 빨리빨리 먹어줘야 돼 너 지금 저거를 못 먹고 있어 얘네들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있으면 안 돼 빨리 먹으란 말이야 오케이 이야 레벨업 언제 하려고 그래 그렇지 위에도 맞고 19례정도 저거 저거 과학 때 뭐에요 저거? 목걸이? 빨리 먹어 빨리 오케이 벼반 벼반 저거 목걸이 뭐에요? 목걸이 먹으러 가야겠다 뭔 목걸이? 밑에 어 뭐야 저거 나 처음봐 뭐야 이거 우우와아아아아 우와아아아아ית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ㅌ 으아아아아아아ㅌ Tommyый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다 죽었어요 모비 빨리 먹어 이거 죽을 것 같아 지금 빨박 조심했지 빨박 진짜 넓어 빨박 빨박 존나미 있었어 10분부터 날아오는 거 기억해야 돼 아니 너무 못먹고 있어 지금 어어 야야 먹어 좌우로 좌우로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그들이 온다 아니 그렇게 돌면 안 돼 촛대? 촛대가 맞는거 같아 돌면 안된다니까 궁색 몰려면 안돼 계속 돌아 어 딴 데로 돌아 길 보고 가 비행기 게임 하듯이 탄막 슈팅 하듯이 오케이 나갈래요 나가! 그래 그래 아우 나쁘지 않아 빨리 먹어 먹을거 먹고 이제 미친다 통탑 빨리 먹어버려 그냥 요가파이 안나오나? 요가파이 안나오나? 요행을 바라지마 네 실력으로 올게 네 실력으로 올게 요행을 바라지마 오겠다 오겠다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온다 아니 근데 레벨업좀 해 씨발 레벨20 찍을 수 있다고 아니 찍고싶은데 안나와요 경험치가 경험치는 죽겠니 얘들아 경험치는 죽겠어 아니 탁 마늘 이거 체력 탁 체력가 공심비 마늘? 마늘이 날거 마늘해야 될거같애요 마늘가 밀어내니까 마늘 밀어내요 이렇게 오우 좋다 좋다 와 와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먹어 뭔거 맞아요 이거? 꺼져 사막이 조심히 사막이 붙으면 그냥 바로 즉사다 시간 얼마 안남았어 야 검치 빨리빨리 오우 저닥 나이스 밑으로 밑으로 밀어버려 밑으로 밀어버려 아니 사막이 있어가지고요 더있어 위로 넓은 데려가 넓은 데려가 아니 좀 패면서 좀 먹으면서 됐어 오케이 어 잠깐만 이거 촛대 있으니까 도끼? 아니야 아니야 갈 필요 없어 여러분 갑옷 잠깐만 아 근데 우리 15분 가면 되잖아요 갑옷 가자 갑옷 갑옷 탱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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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꺼져 오 야 사막이 뒤졌다 사막이 뒤졌어 사막이 뒤졌어 우와 사막이 뒤졌어 넌 죽어라 간다 안 해야한다 간다 간다 밑으로 가야지 시금치 어 시금치 나이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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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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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치 나이스 시금치까지 가자 아 나이스 와 경치 경치 촉댄다 늑대가 좀 무서워요 경치 먹고 싶은데 좀 돌려서 먹을게요 좀 꺼져봐 얘들아 경치 아 정말 세네 근데 오 꼈다 어 이런데 조심해 어 오브젝트 오브젝트 조심해 낀거 같은데 아냐아냐 잠깐만 있어봐 이거는 뭐가지 날개를 못 가야 될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되요 날개 가자 오케이 날개 가자 뭐야 날개 하나 더 날개 하나 더 뭐야 갈게 없네 갑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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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날개 잠깐만 나이스 와 이솈 뭐야 이솈 뭐야 이솈 뭐야 야 갔다가 쑥 뭐야 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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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솈 뭐야 와 레벨이 벌써 28대 뭐야 경험치 존나 많이 주는 거네 빨간색이 마늘 가야 될 것 같은데 저거 사기 싫어요 패시브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마늘 청농 와 밑에 좀 어 어 으아 으아 야 야 일부러 죽은 게 아니에요 진짜 아 15분 안 지났어요? 아 근데 진짜 아깝다 형 얼굴 안 나고 있어요 아 저희 몇 시까지에요? 낮 2시까지 2시요? ㅈ댔어 5시까지 한 번 더 할래요 나는 전지 못해요 2분? 2분? 형 1분 40분 초에요 전 못해요 전 못해요 형 15분? 전 못해요 다 왔잖아 어? 다 왔잖아 아니 다 왔는데 사실 거기 못 갈거 같은데 이게 어렵네 이게 보는 거랑 다르네 게임이 오 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어쩌세요 사람들이 너를 엄청 울려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20분 부터 5시까지 어때? 5시까지는 진짜 저희 죽어요 몇 시간 남았어? 몇 시간 안 남았냐고요? 지금 9시도 안 됐을 텐데 2시까지라구요? 응 5시 남았어 5시 남았어 5시 남았어 10시 남아 10시 남았던 6시 남았으 Yani 9시 남았으니 10시 남았으니 quantidade 진짜 거치방송이라데? 거치방송이라데? 저 이제 저 오줌 좀 쌓아먹기 때문에 오줌이 말라서 그래 아 그래? 나 머리 감고 싶은데? 그래도 옆에 또 텐션에 재밌었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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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해 여러분들 이거 뱀파이어 서바이벌은 이게 사람을 할 게임이 아니네 아니 이걸 방금 죽을만 했어요 좀 그 지랄하지마 제가 가서 비빈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아 근데 사방으로 오긴 왔어요 사방으로 유령으로 왔는데 육대가 저를 물어 뜯었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시프 하자 시프 시프 뭔지 알지? 무슨 게임인지 알지? 시프가 뭐예요? 시프 영상 보여줄 테니까 형 머리만 감고 올게 아니다 머리보다는 담배한테 피우고 올게 흠흠흠 이거 엔딩 못 볼.. 못 보는데 일단은 어 흠흠흠 공부 게임 아 세키로 보다 쉽겠지? 폐링 게임 어 이거 폐링 존나 해야돼 자신있어 아니 흠흠흠 내가 하던 게임이랑 완전 다르지 내가 아까 그 저 뭐야 고스트 오브 수시마 같은 경우는 폐링이 존나 거져주는 거거든 아 그런거예요? 어 흠흠 펀멜 파티 한 명 먼저 퇴근하는데 흠흠흠 펀멜 파티 한 명 퇴근 먼저? 흠흠흠 형은 퇴근 못 퇴근 형은 주인이 형은 주인이라서 흠흠 형이 퇴근하면 흠흠흠 그림이 제일 이상할 거 같은데요 흠흠흠 흠흠 아 아니 오늘 오후 2시까지 하고 저녁 방송도 해야되요 흥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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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허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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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빨리 좀 휘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감가?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또 있어야 되잖아 시간 늘어가는 거죠 아니 뭔 소리야 그럼 우리 젖대 진짜로 방송에 하고 싶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녁 방송에 완전 지장이 있네 왜냐면은 사실 우리 아까 방송하고 우리끼리 좀 한 3시간 정도 방송 오늘 할 거 짜고 그러가야 되는데 저녁 방송에 지장이 가버리니까 그럼 결국 피해는 누구에게? 고스란히 저녁 방송 보는 시청자들에게 왜? 나만 아니면 돼 저희는 또 대작위를 느끼겠죠 닥치고 뱀파 하라고? 오늘 저녁은 이제 저 걸릴 것 같아요 PTS 전부에 C4에 뱀파에 C4할게요 C4하고 하는 법 우리 둘 다 저거 해가지고 2시까지 제가 즐기고 오늘 저녁 방송까지 잘 해보고 그러고 나서 푹 자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성지합청단 일요일은 저... 저거 곧 곧 곧 곧 음 괜찮죠? 음... 뱀파? 뱀파? 뱀파는 근데 이거 4개 안 걸면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뱀파를 그냥 우리 뭐 한번 뭐 좀 약간 공략 같은 거 보면서 한번 해볼까? 근데 제가 보니까 공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 그래? 네 네 형 좀 엇가가 심한 거 같아요 뭐가 어떤 게? 한 15분 다 올 때 쯤에 저 5분 몰려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 봤잖아요 나는 15분 가 근데 형 갔었어요? 나 몰라? 네 네 모르는데요 아니 모르죠 나 15분 갔었잖아 알려주세요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까먹었어요 아 그래? 그래? 14분 갔었다는데요 형 그럼 여러분 1시간 깎는 대신에 우리 1시간짜리 걸어놓고 하자 1시간씩 그래서 계속 15분씩 가면서 깎으면 되잖아 야금야금 늘어나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늘어나면은 저희 어떻게 돼요? 아 14분 30.. 14분 35초 갔다고? 그동안? 독인객인이네요 독인객인이네 근데 네 진짜로 저 13분에 죽었어요 13분 5초인가에 죽었어요 15초 내가 정확히 기억해 1분 45초 남기고 끝났어 그러면 늘어나는 건 30분씩 하고 깎는 건 1시간씩 그래서 라이프랑 나랑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깎아서 탈출하자 어때? 시간 지옥에서 어때? 근데 형 어 저희 한 2, 3시간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대책회의를 해야 돼요 진짜로 저희 진짜 큰일 나요 형 그냥 24시간 방송이에요 그때부터는 진짜로 아 그럴 거면 진짜 24시간을 하는 게 맞아요 잠을 놓고 이 이 근데 그러면 안 돼 답이 없어 토 1에 또 지장이 생기면 안 된다고 응 그럼 저녁 지금 방송문 시청자들은 어 그거 재밌겠네 일단 볼 것도 없겠다 그냥 해라 이런데 저녁방송 시청자들은 아니 시발 누가 나한테 게임머라 그랬냐 야 미친새끼 아냐 너 야 어제 방송 먹방에서 존나 조져놓고 어 니가 니 스스로 민심 잡으려고 오버페이스 달리다가 저녁방송 지장을 줘? 너 또라이냐? 탁 쳐 탁 치고 너 오늘 새벽 4시까지 해 너무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니까 결론적으로 어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거에 못 이기면은 너 둘씩 티셔츠 찍고 저녁방송 시청자들이 개 처맞는 거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미치겠다 2시까지 진짜 개해봤는데 아까 그 성공했었어야 했는데 존나 엉망스럽다 개새끼야 저를 너무 원망하셔도 이미 엎질러 치는구나 아니니까 저도 낸 덜 알았어요 사실 공략만 안 걸었어도 죽을 줄 저는 뭐 얼떨결에 갑자기 일 끝나고 와서 해버려야 한판 한판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죽을 내가 내가 아니 근데 너도 덥석 물었어 미끼를 내가 너한테 미끼를 뭐라 던졌냐 맞아 아 이거 랄프 잘 못해 내가 훨씬 잘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요? 전 20분 그냥 깨져 이 지랄하면서 센 척 엄청 해놓고 깸부심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 게임 어려워요 이 게임 어려워 진짜 어려워 팩트야 깸부심 있을만해 근데 근데 어려워 진짜로 이 게임 진짜 어려워 개쌉 어려워 박쥐가 날라오는데 약간 공황이 온다니까 그냥 한판 향으로 오면은 이제 일로 피하잖아 그럼 일로 피하면은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에어 싸면서 약간 가두리 양식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진짜 약간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 느낌이 뭔지 공략 보라는데? 네 이게 공략이 있어? 다 이거 확률 아니야? 엠파이어 서바이벌 공략 빌드가 있대요 빌드가 아 클리어 스펙도 있고 공략맨 출발 캡터는 이 등급이 좋다 하나는 좋고 하나는 탈쟁인데 공략 수사체에 발사체 증가능력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좀 해보면 알겠지만 수사체 증가가가 있으면 게임이 개선해지지 책 하나로 머드팀을 부순 것보다 책 두 권으로 워툰과 주인들을 동시에 부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 소개맨이 말했지만 안 난 무슨 정책이 최소 템이라고 생각한다 깔피남도 공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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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강화 템이야 강화 템 저게 누가 누구한지도 우와 129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이 감사합니다 미쳤다 아니 우리 그동안 무슨 게임을 했던 거야 진짜? 아니 무슨 싸움을 한 거야 15분 동안 아니 이런 개병신 짓을 모르게 했던 거야? 아 이게 같은 게임 맞아? 무슨 메이플스토리가 갑자기 나와?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캐시브를 똑같은 거 봐서 그럴게요 지속시간 증가랑 흠흠흠 와 이거 뭐야 이게 무한지속 저기에 동선 위에서 아까 아까 와 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개로 통 큰 팬 가입 형님 나이 따 나이 따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채팅을 안 하시네 일단 볼게요 잠깐만 닭둘기의 승급탱인 파파고가 참으로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 성경책보다 범위가 넓어서 성경책보다 범위가 넓어서 비둘기, 성경, 마늘 조수 생각해 감사합니다 장왕 범위 증가, 투사체 증가, 지속시간 증가? 지속시간 저거는 필수예요 성경책 때문에 성경책 때문에, 지속시간 증가 성경책이 오래 돌잖아 무한 범위 증가 무한 범위 증가 범위 증가 지속시간 증가 당신 말이 맞다 계속에 리본을 묶어 이쁜 상자에 포장한다 해도 굉장히 되는 건 아니니까 말이다 이건 블랙이 다 맞다 아, 그리고 구기 수술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게임 내 무기 만렙을 달성한다 상자 근데 조건이 있다 특정 아이템을 들고 있는 상태여야 맞아요, 짝꿍 이스타일 그래서... 아, 잘 안뜨겠지 이거 아이템, 무기를 말 레벨 찍잖아? 아, 그러면 짝꿍 조합 아이템이 뜻이 않을까? 응, 무기 말로 찍으면 빨리 찍는 게 좋겠네 매워 선수 지금 1티오라는데요 진짜? 네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재미냐 이 게임 맞지? 게임 재밌어 신박하다 아프낼 수가 있어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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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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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때문에 마늘을 편하게 몸질러 많은 호동스의 공격으로 정신 타격을 해주면 줄줄 넘는다 이 배벨 같은 경우엔 박진옥들이 대거지로 넘기는 구간에서 굉장히 유용하다 그 다음 문제 구간인 대구의 입으로 좌우의 압소적인 목숨으로 와..뭐냐? 아니..뭘 보여준거야 지금? 뭘 가라고 그래서? 마늘 성경 마늘? 마늘 성경, 지속시간 증가 지속시간 증가? 예 아..이 변하게 해야돼? 아니 저희는 20레벨 마다 2.1개씩 늘어나니까 겟나로 해요 겟나로 겟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겟나로? 얘도 2.1개는 늘어나고 시작하잖아요 어차피 40.. 40레벨 찍기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얘는 20 전에 좋고 20 전에 좋고 20 이후엔 해골이 좋고 겟나로? 겟나로 벨파 예제? 오케이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저거 아까 조합해놓은거 띄워놓고 하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유동적으로 가야되는거 아냐? 그렇죠 그치? 오케이 AW 감사합니다 자 그럼 도전 한번 해보자 뼈다구를 하라고 하는데요 응? 뼈다구를 하라고? 네 20레벨 가기 전에 죽지 않을까? 저거 엄청 어려워 보이던데 그니까 20레벨이 갈망하네요 저도 20을 갔었고 뼈다구로 20 가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그것도 맞아요 오케이 그럼 뼈다귀 한번 해보자 뼈다귀 도전해보고 마성버거면 돼요 마성 오케이 이거 여기다 띄워놓게 네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내기를 걸어야지 이제 플러스 플러스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단판에 갈까 그냥? 단판에 다 깎는 대신에 네 그러면 저희 주어예요 5시까지 네 그렇게 묻던 묻던 하다가는 진짜로 달라가요 20분 20분 1시간? 그러면 일단 저희 그 항의반을 좀 띄워놓죠 띄워놓고 해야 이게 맞잖아요 2시까지 하는게 맞지 않을까? 아무것도 안 걸고요 차라리 그게 안전빵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안전빵을 좀 하기 위해서 20분 봐봐 이러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2시안에 이 게임 엔딩을 보는 거야 켜놔? 어 노말 근데 노말 켜놔 말랩이요? 말랩 아니 그러니까 30분에 끝나 이 게임은 노말 클리어 노말 클리어 노클? 노말 클리어를 2시안에 끝내면 자는 걸로 그럼 우리가 엄청 빡세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노클 절대 모르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12시에 깨면 12시에 좀 오케이 오케이 노클 그거? 어 2시에 끝내면 2시에 그렇게 하는 걸로 2시까지 막 11시에 끝낸다? 그러면 그냥 11시에 끝 응 못 깨면 2시까지 그냥 계속 쭉 트라이하다가 자는 거 오케이 하아 방지 바꾸고 가자 해 보는 거야 공략을 보지 말라는데요 그러면 아니 공략을 봐도 그게 그대로 안 돼 우리가 지금 컨트롤이 안 돼 여러분들 예 너무 어려운 게임이 그니까 그건 팩트야 진짜 너무 빡세 게임 도전할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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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 네 시읍 비읍 빼고 엄청 어렵네 엄청 어렵네 편안 갈게요 당검하시죠? 겐나루, 별파, 에재가 좋아 보입니다 모스타치오 20레벨 찍으면 그때부터 왕귀야 왕귀 어차피 또 보세요 최대 3개잖아 이 사람아 근데 그니까 60레벨 찍을 거예요? 60초는 게임 끝날 거예요 아마 매일 20레벨 마다 투사체 추가인데 최대 3이면 상승첩해야 되니까 60레벨 20타치면 60이니까 60레벨이 그럼 일단은 모스타치오 가자 네 어차피 시간 많아 해보자 피스타치로 갑시다 피스타치오 너부터 해 너부터 해 나 한 명이 쭉 한 게 나은 거 같아요 형 아니 진짜 형 해요 일단 저 오줌 싸고 올게요 저 오줌 많이 뽑아가지고 한 명 쭉 한 게 나은 거 같아요 왜냐면 형 바지 갈아입으시게요? 어? 바지 갈아입으시게요? 바지 갈아입길라 오케이 그러면은 오일 싸 볼게요 나 지금 살짝 똥꼬가 미끌거려 아 그래 그럼 제가 한번 할게 어 그래 그래 나 지금 똥꼬가 너무 미끌거려 나 갈 한 데를 할게요 피스타치오 할게요 오케이 쌈베도 한 데를 피고 할게요 레츠 고 보탈게요 도전 도전 마늘 성경 마늘 성경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아? 이렇게 이거 뱀파이어 처음에 개노잼이라고 엄청 욕했었는데 그니까 오히려 이거 하라고 하는데요 형 오히려 재밌어 보는 재미가 있다 와 있어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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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새끼야 아 아 괜찮아요 형 시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기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 네 놀랬잖아 아까도 그래서 죽은 거예요 솔직히 뭔 소리야 그게 아까도 그래서 죽었어요 진짜 야 내가 소리 질렀어 너 때린 적 있어? 아니 이 물리적으로 때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때렸잖아요 아니 뭘 정신적으로 때려 바로 쇼크가 온 다음에 제가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맞나? 네 알겠다 오 성성 왔다 왔다 깰게요 깰게요 자러 갑시다 잘 준비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잘 준비하세요 오케이 진짜 잘 준비하자 네 이거 잡아야죠 잡아야죠 좋긴하네 성성 도대체 피가 몇일까? 저 박쥐는 한 몇백 되지 않을까요? 정말 죽었으면 좋겠는데 박스 박스 줘 박스 성성 형 손 좀 줘봐 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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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테 금방 피고 올게 갔다 오시지요 그렇지 잡았어 지속 시간 이거 뭐 그랬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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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근데 이거 몇 프로 늘어나? 10% 그러니까 최대 몰라 그렇지 왔다 성서 2개? 성서 3개? 2개? 어 2개네 잔상이었구나 잔상이 뭘 정도로 지금 피곤한거 지렸어 지렸어 깼다 깼다 이야 일로와 고마워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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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이잖아 이거 마늘이잖아 마늘이잖아 안맞아 나 보고 있는데 개지랄을 하네 그냥 아니 왜 마늘 맞잖아 난 아무것도 몰라 보고 있어 야 맛있다 납치 너무 맛있다 어 왔다 와 이거 진짜 확인데 지속 시간 속박기 왔다 가난태로 가 그냥 이거네 레벨을 빨리 야무지게 하자 죽인 다음에 개혁씨 바로바로 먹어야 돼 뼈다귀? 아니야 날개 날개 이속이속 빠르게 비벼서 빠르게 레벨을 해야 돼 보니까 이속날개가 있고 공속날개가 있더라 아 진짜? 니 이속 연속 두번인가 뭔가 아니고 공속한번 이속한번이었거든 그러면 안되지 보고해야돼 공속날개 공속은 브레이스 아니다 아니야 브레이스말고 공속날개인가 뭐가 있더라 날개라고 뼈다귀를 바라봐 나도 헛걸 봤나 이게 왔다 잡아야 돼 이거 일마를 잡아야 돼 일마를 들어와 오 야야야야야 동족이잖아 죽여나 뭐 뭐랬지 아까 쿨타임 뼈다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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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이거는 공격범위는 성선 안 늘어나? 몰라 뼈다귀 하겠다 한 번 갈렸다 알겠습니다 형님들 뼈다귀 가겠습니다 뼈다귀 안갔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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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본공격 무조건 올려야되고 오케이 레벨 빨리 하고싶은데 안죽네요 얘네들이 갈아죽여야되네 그냥 오케이 확인 아 레벨업 안해도 계속 늘어나는거니까 야 얘 무기가 좋아? 얘는 뼈다귀는거니까 뼈다귀 날리는거야 그러니까 뭐가 좋아? 비벼 아 야 뼈다귀 계속 가 뼈다귀 선선어 좀 나오지 선선어 좀 나오지 근데 지금 바쁘지 않아 지금 벌써 11렙이야 5분인데 미쳤어 지금 미쳤어 지금 치킨 먹으러 가자고 어 뭐해 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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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닭 뜯으러가 넌 먹는거 메루 좀 하고 가면 안될까 아 이거 어 어 나 갇혔어 아 아니야 없어져 없어져 마늘 하 마늘 줘 닭다리 그렇지 지렸다 뭐야 너 뭐야 좋았어 다 먹고 거의 십자가 반치를 먹어버렸네 그건 뭔데 다 죽었잖아 애들 어 성토 오케이 빨간색 먹을게요 예 예 마늘가 망한다고요 아 마늘은 한두개만 있어도 된다 뭐 하지 않았나 몰라 공룡에서 마늘 가라고 하던데 먹고싶다 비켜봐 얘들아 오 뭐야 뭐야 이거 잘나와 아 근데 왜 치킨이 안뜨냐 치킨이 안뜨냐 빨간색깔 마늘 지금 마늘 마늘 진짜 안돼요 마늘 계속 나오는데 간 김에 흑마늘 가야된다고 흑마늘이 있어 간 김에 흑마늘 가야된다고 오케이 마늘 고고 아니 근데 통닭이 안나오네 나 큰일났다 불안해서 게임하겠나 이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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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하나도 불안해 아직 불안해 점심 먹자 밑에 쳤 하골 레벨을 이게 빨리 죽여야되네 빨리 죽이는게 목적이야 아우렐리온 소울 딱 대가지고 하는거지 오 뭐야 왜갈려 오 잠깐만 오이오이오 와 왜 이렇게 불안하냐 이 게임 자체가 불안해 원래 그니까 비켜봐봐 피좀먹자 흑흑 안나오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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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야 피통 왜 이렇게 크냐 맞을 땐 촉촉다는데 마늘 올 마늘 마늘 간다고? 아니 지금 마늘 계속 나오잖아 나오면 가야지 자 바로 레벨을 갈게요 야구 야무지죠? 어떻게 좀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마늘 마늘 너무 야무지입니다 지금 지렸쥬 지렸쥬 마늘 지렸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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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마늘 지렸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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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밧취가 꿀단지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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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티슈 하나만 수술 어 나 갈렸다 오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피 좀 가야지 피 좀 가 오케이 아까 영상에서도 이거 쓰고 있었잖아요 성설아 아이고 엑기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굿모닝 현황중이에요 피를 좀 먹어야할 것 같아요 진짜로 치킨이 너무 왔다 맞다 맞다 하나 더 주세요 비눌기 족구덩이라는데요? 마늘 몇성이야? 5경인가 봐 나이스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조작 은색 박자 잡았는데 안줘요? 야 오래 쓴다 오래 썼어 아니 운색 박스 미트미트 저건 뭐야? 돈 아니야 이거? 돈돈 왕도야 아니 운색 박스를 잡았는데 박스를 안주냐고 방금 존나 보배같았던거 알아? 뭐 장사하나요? 장사? 아니 보면서 해 쿨타임이 필요하잖아요 쿨타임을 가야 정사가 빨리 나오는거 아닙니까? 거의 무한인데? 무한으로 나오는데? 레벨 보세요 지금 오 레벨 16이네? 나쁘지 않은데? 원래 20이 되야되요 지금 9분전에 원래 20 딱 찍어야 좋아 속박기 왔다 지속시간 찍어 둘 다 만렙 찍어야 되는건가? 아니 두개는 필요없고 무기만 기본 무기를 만렙을 찍어야 그 다음거 조합템이 나오는 근데 성서가 성서가 안뜨는데? 흐흫흐흐흐흫 오이씨 빨간.. 어어어어어어어어 야 빨간 박 조심하라 내가 몇번 얘기했니 와 왜 이렇게 치킨이 안되냐? 치킨 먹으러 가야되 오오.. 하지마 하지마 치킨좋 치킨 빨리 먹고 빠져 먹고 빠져 치킨 줘 치킨 치킨 줘 치킨 줘 치킨 줘 치킨 와 치킨 존나 안주네 너무 안줘요 레벨을 받을 시간인데 피 먹고 당이고 있으니까 지금 큰일났네 이거 드릴게요 못죽여 못죽여 걔네들은 조금씩 딜 하면서 나중에 좀 강해졌을 때 확 죽일 수 있어 근데 얘들 밖에 없대요 형 통과해 어쩔 수가 없다 이거 근데 못이겨 아니 근데 왜 안 막으냐고 마늘 밖에 안뜨니까 좀 약한거 같은데 맞지 근접질이니까 이겨줘잉 레벨업이 너무 더뎌진다 지금 저 지금 마늘 마늘 한 다섯개 먹으니까 지금 큰일난거 같아요 비벼야 딜을 넣을 수 있는데 성수도 두개밖에 없어서 약하고 지금 에이징커버 아 에이징커버 왔다 치킨도 안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드랍률이 좀 무리네 오케이 이거는 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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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성서가 맞는거 같은데 빈성서는 뭐하는거야 비켜 나무 어 어떡할까 이거 잡을 수 있어 이건 갱잡을 수 있어 여기서 여기서 경험치 많이 빨아가는거야 너희들이 계속 밀려나잖아 공웨이브 아까 영상 못봤어 여기서 아니 붙으라니까 아아 붙어도 돼요? 아니 거리조절하면서 못오게 하는거죠 지금 좌우로 날 때리지 마시오 그 테크 아닙니까 지금 날 때리지 마시오 아니 더 붙어도 돼 이게 마늘들이 안들어가잖아 GP 다는거 봤어요 방금 어 방금 봤어 그러니깐 붙으면 안돼요 이거 공마심이 뭐했지 공심은 채찍이랑 연결되는거라서 별로야 왕관이 맞는거 같아 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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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금 피달았어요 진짜로 몸 비비면은 그냥 죽네요 그대로 너가 너무 쫄플하는거 같아 내가 봤을땐 아 근데 피가 너무 없으니까 레벨 20까지만 가보자 레벨 20대 우리가 아직도 못봤잖아 우리 개쪼렙이야 지금 20대면 이제 조개되죠 와 너무 많이 나온다 시벌 이거 뭐야 와 피 또다랐어 20이다 시금치인가 주문속박기냐 데미지 좀 올라야될거 같긴 한데 바로 주문속박기 주문속박기 가야지 가야 저기 성서랑 같이 조합되는거잖아 얘를 올려야되잖아요 얘를 올리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걔를 어차피 성서가 만땅이 되야돼 성서가 나올거 아니야 계속 하다보면은 시금치가 맞을거 같은데 여자는 데미지 올려야될거 같아 지금 데미지 지금 시금치가 도대체 늘었다 한개 3개됐다 레벨 2됐어 20대면 이것도 늘어나? 오지마 와 왜이렇게 닭이 안나오냐 먹어야될거 같은데 진짜로 아 벌써 늑대 나왔네 아 오 닭 닭 닭 닭 닭 닭 빨리 잡고 경험치를 먹어야되는데 그게 안되요 지금 형 하지마라 하지마라 와 늑대가 몰리네 이렇게 몰리니까 뭘 할수가 없네 오오 오오오 오케오케 오케 초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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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좋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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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오케 뼈다귀 뼈다귀 이거 밖에 안되? 그 뼈다귀 2사체가 기본 무기만 늘어나나봐 어 어 기본 무기 맞아 오오오오오오 야 그런 왜이렇게 많아 제가 아까 이 놈들한테 죽었잖아요 제가 저 늑대한테 아니 왜 저렇게 쫄프를 해? 피 채우려고요 유령은 한방에 있네 얘네 쫄하고 죽은거네 제가 뚫고 가면 되겠네 유령은 그래 잠깐만 아 이거 왜 그렇게 하지? 릭들이 피하는거야 피 찼어 피 찼어 피 찼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깨방 어깨방 쳐 어깨방 쳐 넥되는거 뭐 이리 많이 와 이게 뭐 이리 많이 와 아 아 어 너 지금 옆으로 뭔박스 나왔다 아야야 조심해라 늑대 조심해라 아니 밑에 진짜 늑대 팔만마리잖아 이게 전 돌리라고 알았어 알았어 그럼 얘네들을 확 위로 올린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먹어 박스가 3개였던데 지금 3개야? 네 3개잖아요 지금 우와 절로 뛰어가니까 꺼져봐 사이로 뿅뿅뿅뿅뿅 아악 날개 조심해 내려가는 중 저 밑에 있는 거 먹으러 빨간색이다 빨간색 빨리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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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잇 오케잇 뼈다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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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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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뼈다귀 뼈다귀 오여 cabo 5개 아니였음? 다시 다시 가서 한 번 먹어 다시 가서 먹어 아 좀 비켜아이씨 비키여west Sans 안되x2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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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세 DD 송서가 걸리 tricky 아니라서 뭐야 이거? 빈성사 아니야 이거? 이미 있는 것만 나오네 아이고 X됐다 큰일인 게 뭐냐면요 죽어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왜 거기로 빠졌어? 엄청 빠졌어야 했는데 우리 약간 당황했네 너 약간 당황했네 야 야 식물에 갇히면 안 돼 아니 이제 늑대가 이제 잘못으로 나오네 야야야 아이고 어떡해 그럼 이거 속 터지네 정말 어우 잘피해 야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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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박쥐가 너무 제 숨통을 쪼여와요 야 왼쪽으로 가라고 아 뭐해 어디까지 멀어질라 그래 아니 왼쪽에 길이 없잖아 아니 이 새끼 국토대장정하고 자빠졌어 미친놈이 아니 왼쪽에 길이 없잖아 아니 가만 들어가냐고 아이씨이 새끼야 길이 없잖아 이 길이 형이요, 형이요, 형이요 너 오줌 싸고 와, 빨리 와, 이제 국토대장 정하네? 이제 화내서 씩씩하고 있는데 와, 새 캐릭터 또 뚫렸네 모스타치호 갑니다 가자 그러니까 무빙을 너무 못했어, 랄프가 잠깐만 전체 화면 뭐야 잠시만 됐어 어 뭐야, 괜찮아 괜찮아 나 지금 채팅포다 그랬어 와, 캐릭이 쓰레기긴 하네 와, 캐릭이 쓰레기긴 하네 십자가? 부메랑? 십자가? 부메랑? 십자가? 바로 가주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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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멀리 날아가라, 왜 이렇게 날아가니? 잠깐만 이거 성수 가야되나? 아니야 성수 개 쓰레기고 벼락반지 벼박? 벼반? 벼반? 채찍? 채찍가자 채찍 나오는대로 일단 조합 가능한걸로 근데 솔직히 아까 공략 영상을 봤어도 이게 조합이 의미없어 잘 떠야돼 템이 너 옆에 앉아 빨리 아이 좀 가서 때려요 가서 초반이잖아 지금 닥쳐 아니 왜 피해? 빨리 레벨업을 해야해 빨리 미친소리 하고 있어 거지같이 해놓고 아니 전 잘했어요 15분에 죽었잖아요 좀 잡아요 좀 고치지 말고 참 와 왕의 성수 왕의 성수 에이 이게 이 부메랑 처음 보지 않냐? 저 처음 봐요 뭐예요? 뭐지? 조합팀 잘 봐 무기만 4개 먹었네요 지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밖에 안 나온 거예요? 어 거지같이 나왔어 아니 너무 운빨 좀만 게임이야 오케이 저거 다 갈아요 갈아 갈아 버려야죠 마늘 없는건 좀 아쉽다 시금치 시금치 가야지 시금치 시금치 쎄네 뼈다귀 뼈다귀 무조건 기본 공격은 쭉 해야돼 뼈다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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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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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뼈다귀 조합팀 없지 않아? 10레벨 뼈다귀 조합팀 없지 않아? 없죠 뼈다귀 최찍 아니에요 이게? 최찍 최찍 없을 텐데 있어요 그 하트 빈하트 검은 하트 네 검은거 저거 저거 잡아야죠 파란박지 네 파란박지 잡아야죠 오 두개나가네 앞뒤로 이게 약간 마늘 대용이 되네 최찍이 성서 왕의 성서 섬서 가야죠 왜그래요? 구인 아odox 케임기 피했는데 개새끼가 숨보스네 저저저거 팻불 좀 먹어야 할거 같아요 넉넉 wiggle Uk 아inkle 막 옆에서 질환을 하니까 걔 짜증나네 이거 오오? 레벨으로 해야지 레벨으로 레벨으로 해야죠 왕성 오늘 피가 없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나쁘잖아 뼈따가 뼈다기 뼈탈이가 짤리리 들어가네요 날아가면서 어어 쫄보처럼 해요 갑자기 아니 저기 통닭 처먹어야 될거아니야 맞죠 제 심정을 아시겠죠 약간 거울치료 같은데 이거 어 박지 나이스 어 빨간 것도 떴어요 형 벌써 10레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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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쁘지 않아 성석하고 나이스 경신 많이 주네 11 이거 파이어완드 왜 파이어완드냐 파이어완드랑 시금치랑 조합템이에요 오 근데 파이어완드 완땅을 찍어야 되잖아 그렇죠 완두가 많이 나오면 완두 찍고 해야죠 나오는대로 유기적으로 그렇죠 성수는 없을템이 없잖아요 성수 없을템 있잖아 그러니까 쓰레기를 했잖아요 성수 없는데 없을템? 여기 있잖아 맨 위에 저 성서잖아요 성서 성수요 성수 아 성수는 쓰레기야 네 방금 성수 나왔어요 조스라고 했잖아요 성수는 조스야 지금 패치됐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패치된다고 잘 모르니까 성수 없을템이 있다고 해요? 어 아까 누가 채팅창 그러더라고 어 생겼데 이게 옛날 아까 옛날 영상에 아 이게 나온지 좀 됐나봐 나이스 맛있다 어 타임스톱프 어? 이거 타임스톱프 아니야 타임스톱프 잠깐만 타임스톱프? 어? 스위치 한번 눌러보시오 형 어 오케이 날개 이건 날개죠 이속 이속이 좋아해야돼요 저 매직의 오브가 성수 조합템이라고 하던데요 아 여기 나와있는데 뭔소리야 날개 날개 가자 형 그 매직의 오브가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수 조합템이죠 형 아까 그 페이지에 혹시 조합 막 두 페이지 넘게 있는데 저희가 이것만 한 거 아니에요 타임스톱프 우리가 뭐가? 날개가 제일 안좋대요 날개가 제일 안좋다고? 응 날개가 조합템이 없으니까 안좋나봐요 그 조합템 없는 거 안하는 게 낫지 네 그러면 성수를 먹는다치고 정을 갔어야 되는데 조합템이 없을 때 어색 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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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차 방금 여우지네여 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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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샤! 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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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성성성 아니 뼈 성성 뭐야 저거? 아 파이어 왔는데 채찌 파이어 아 저.. 아 시바 부메랑이다 족병신 나왔네 왜 이렇게 종류별로 나오면 너무 안좋아해요 그래서 딜앤 도우면 되니까? 흠 오우어어어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앜 성서 eee 아 안낙지 년네 네? 어? 아이씔 으어어어어 왜그래 이래요 몰라 나도 흐흠 채팅창에 형 잡총이라 곧 뒤진다던데요? 흐흠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어 잠깐만 어어? 아 마늘 안나오면 존나 거지같네 위치 거리 조절을 잘해야되요 거리 조절을 뭐야? 너의 제공치 빨리 그 치킨 먹자 점점 불안해지죠? 치킨이 안나오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피가 없을때 잠수함 패치로 안뜨는거같아 피 많을때는 좀 뜨는데 성서가 세긴하다 근데 야무지어 돌리는게 이거 좀 위험하다 성서로 다 갈아버리세요 어? 빼라고 빼라고 하아 먹을템이 없으니까 빼다봐야지 나이스 하나 더 나이씨 뭐 뭐 그 용압파이어라던지 타임스톱브라던지 아니면 저 십자목걸이라던지 먹어야 돼 나는 그 오브 다 모아주는게 좋던데 자석템 그거 좋잖아 레벨업이 너무 느리데요 지금 죽기죽죽 아까 9분에 거의 20이었는데 그건 니가 마늘 쳐먹어서 그런거야 마늘 다섯개 먹었어 마늘을 다섯개 먹었어? 성서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마늘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 새끼 초사체 난리라니까 지 혼자 차돌이 타고 있어가지고 병신새끼 어깨방은 존나 셌어 마늘 다섯개 데미지 10몇씩 밖에 안들어가더라 마늘 자체가 약해가지고 다른템이었으면 엄청 셌을텐데 지금 그래도 이거 채찍만 해도 20몇씩 들어가네 성서도 20몇씩 들어가죠 28 난 아무리 봐도 뱀파이어가 제일 센거 같은데 벼락 그거 데미지 한방에 56 막 60 이렇게 떠 그렇긴 해도 투사체가 아무래도 늘어나기도 세죠 20부터 얘는 더 좋아지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마늘보다는 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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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마늘 안갈거면 시금치 가야돼 시금치가 맞아요 현재 파이어로드 2레벨이잖아요 그게 제일 킹승 있는게 채찍 파이어로드 성서란 말이에요 시금치 가야돼 피만 있으면 뭐 그치? 지금 10분대에 마늘은 좀 에바죠 뭐 의미없죠 지금 솔직히 안나오나? 저 밑에 감기 안나오네 어? 나이스 10분 와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아 아 시발 이거 갈아줄게 어? 어? 뭐야 뭔데 시발 어디있었어? 초록색 초록색 있었어요 이빨새끼야 어?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는데?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시발 열어 오랜만에 아니 솔직히 템이 너무 개병시청었다 솔직히 나 만을 있었으면 나 20분 넘겼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한판 더 돈이 왜 이렇게 안벌려? 아 돈 진짜 너무 안벌려 투사채수 이건 뭐한지 5천원 언제 모아 어우 좀 막센데 이거 지속시간 두 번 지속시간 두 번 근데 날개가 쓰레기라 했는데 이 손 늘려도 돼? 그리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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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그거 하나 쿨타임 쿨타임 왜 이렇게 비싸? 오 뭐야 캐릭터 또 다녔다 아까 내가 깠어 하나 깠어 근데 어차피 쿨을 올려야 된대요 쿨? 제가 성수캐릭이래 성수캐릭 한번 해보실래요? 싫어 쿨? 어디? 쿨타임 빨간색 빨간색 쿨타임 쿨쿨 2.2.4.4 2.4.4 2.4.4 2.4.4 2.4.4 근데 날개가 쓰레기라 했잖아 그럼 계속 날개가 쓰레기니까 템칸을 채우기 싫어서 여기서 가져가는거 아닌가? 오 근데 딱 맞긴 해 2원 남아서 해보자 투사채 살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자 여기서 형이 좀 600은 모아가지고 다음판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투사채 오케이 가자 아 게임 개같이 어렵네 씨벨 오 이거 벽돌깨기 그거 벽돌깨기 처음엔 벽돌깨기 해줘야돼 공지에 일부러 몰려서 어? 아 이거 괜찮아 이 정도면 희철수 있어 둘러 쌓여야 되네 그냥 호들갑 넣는거야 오 성서 성서 맞다 성서로 굽혀요 이제 나오면 나오면 딱 돌리면서 또 안 나와 봐봐 이거 벽돌깨기 때문에 갈아요 아 마늘이 나와줘야되는데 아 마늘이 나와줘야되는데 아까 룬투나왔어? 네 룬투랑 성서 있었는데 성서로 올라왔는데 아니야 성서가 나 근데 솔직히 초반에는 뭘 가도 어? 이건 마늘이야 이건 무조건 마늘이야 아까 저랑 똑같은 테크로 가신다 이거죠 좋아요 그렇지 시발 새끼리로 공방치는게 너무 좋아요 그래 이거지 초반 레벨을 빨리 해야될거 아니야 맞지? 마늘로 저거 저거 빛나는 박지를 빨리 잡아야돼 부벼가지고 계속 부벼요 자 저한테 주면서 한찍씩 딱 주면서 갈아주겠 와악 왜그래요 왜 아니 이거 어려워 아 내가 알아서 하긴 놔둬 알겠습 뭘 한찍씩 준다고 그래 자꾸 데미지가 없잖아 그거 말고 배다구가 잠깐만 이거는 초때가 아 도끼랑 저기지 브레이서? 브레이서는 반검이랑 그거에요 메옥의 오브? 오브는 성수랑 잠깐만 오브! 오브! 브레이서? 아니 필요가 없는게 속도니까 뼈낙이밖에 적용이 안되잖아요 이건 오브로 간 다음에 성수 떼는거 기대하지 범위 필요 없는 것들 근데 성수가 원하는 곳을 못 때리니까 그게 좀 꿀인 것 같아요 한틱 주려면 이렇게 좌우 횡이동 해야되는구만 위에서 와가지고 그게 한틱 주는게 힘들었어 한틱씩 한틱씩 한틱 죽고 성수에 밀려나고 많이 잡았다 뼈다기 오브랑 성수랑 같이 쓴다 안했어? 같이 쓰긴 하는데 성수가 지금 안먹으면 나중에 안나오지 않을까요? 성수는 먹어놓는게 좋을 것 같아요 성수? 성수 나중에 개좋해요 성수 떨어지거든요 아까 그 유튜브 아저씨는 가지말라그랬네 뭔데 방금 무슨일이야? 방금 박쥐가 가면서 밀고 지나갔어요 오브? 마늘 오브 같기도 하고요 마늘 마늘 가야지 투마늘까지 가줘야지 그래야지 완전 빵이지 사타 달아버려 10세끼들 사타 달아버려 사타 달아버려 치킨 라이 개의 새끼들 라이 개의 새끼들 라이 개의 새끼들 빈성저가 매직완되고 퍼마블러가 마늘 퍼마로 올라? 그게 마늘지나 조합템이 6개밖에 안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템창이 6개니까 성수랑 마늘 조합템 다 먹어놨어 지금 먹으면 되는게 지속시간 해주는거 제어장치? 오케이 지속시간? 제어장치 제어장치 야 진짜 마늘이 마늘이 정말 선녀였네 선녀 이거는 담가면 좀 그러니까 오브 오브가 맞지 나오는대로 거기에 조합 최대한 줄여서 가야지 풀피 확실히 멀리 있는 아이템 먹네 오브가 있으니까 레벨이 빨리 되겠다 겸치도 못하나고 비벼서 빨리 다 죽여버리자 좋아요 컨트롤 나노 컨트롤 이건 퍼마 마늘? 오브 오브 어차피 안맞으면 그만이잖아요 맞잖아요 안맞으면 그만이니까 최대한 멀리는 아이템을 가져와서 최대한 빠르게 레벨을 간다 오 성수 나쁘지 않은데 떨어진 위치가 좀 그러네 떨어진 위치가 좀 그러네 나이스 성수 와 진짜 멀리 가져보네 이거 뼈다구 이거 뼈다구 해야지 조합 한번이라도 해보고 싶다 2차 각성템 엄청 궁금해 마늘이 계속 나와야돼 이거 약하냐 마늘이 다 좋은데 데미지가 약해 메인 디렉이 없으면 진짜 궁지에 몰리게 되더라고 제가 성서만을 해보니까 됐죠 오 오케이 이건 퍼마 시금치? 금치? 금치 갈거면 이제 완드를 먹긴 해야되거든요 퍼마? 퍼마는 지금 굳이 필요없어요 그냥 금치로 가요 금치 저 마늘이랑 간거 아니야? 네 금치 가나 금치 가나 마늘이랑 가는거여도 저게 데미지가 안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뭐 그런 그 빌드를 계획을 해놔도 템이 그지같이 되면 끝나는거야 그냥 업그를 못하면 그만이에요 먹어놓은게 소용이 없어요 아무짝에 지금 현재가 중요한겁니다 저같애 게임이 딱 쳐라 현재가 중요해 지금 게임 이상해 마늘좀 줘 안줄거 같은데 이렇게 소리질러가지고 어? 이건 1,2번 아무거나 해야하는데 일단은 지금 성수템이 있으니까 성수 어때요? 두개 둘 다 늘어나긴 하는데 뭐지 이거? 근데 오브를 많이 오지 근데 오브를 많이 오지 아 이건 이건 아무거나 해도 될것 같아요 하고싶은거 둘 다 괜찮아요 좋다 자 어어어? 녹색 괴물한테 계속 살을 내어줘요 ㅋㅋㅋㅋㅋ 어어어? 아 이새끼 손 들고 있으니까 어깨뽕 장난 아니네 리치가 기네 어 어 어 어 좋아 좋아 빨간색 나이스 12레벨 야 확실히 저 오브 있으니까 야 무지개 빨아오네 멀리 있는 레벨씨도 매늘 매늘 드디어 이게 성서 업글템이긴 한데 매늘 가는게 맞지 매늘이 아니 잠깐만 성서 마늘 지금 두개고 성서 두개고 뼈다귀 근데 무조건 속박기라고 하네요 지금 지속시간이 늘어나니까 저 많이 돌거든요 많이 돌아요 응 많이 돌잖아요 몇번 먹었어요? 한번 3번? 어? 한번 3번 3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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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얽 벌써 800킬 Muhl 벌써 800킬 했습니다 지금 우측상산에 킬수가 나오네 음 맞네 혈링 20킬 어 아아 시발 이새끼가 존나 짜증 나는게 뭔줄알아? 크네 제가 생각보다 커 커 리치가 너무 길어제 화를 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어 잠깐만 아! 씨바! 이거봐! 얘 피하다가 자꾸 적게되네 이거 패풀 깨서 요가파이 하나 먹죠 요가파이 여기서 조지면 개 아무진데 맞지? 이럴때 또 줘야돼 아 뜯어라 잘 왜이렇게 빨라? 박쥐가 밀고 들어오니까 횃불 많다 저 횃불 좀 노리죠? 횃불 많다 횃불이 많아요 먹을만해요 진짜로 하나만 나오면 돼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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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ㅈ같다 정말 ㅈ같다 어? 금치? 뼈다귀 투사체 늘어나요 어? 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거 너무 무리를 했기 때문에 횃불 2개 먹죠 저거? 돈밖에 안나오는데 근데 정수가 좀 쓰레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조수라 그랬잖아 조수 근데 몰이 했을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떨어지면 40줄씩 죽네요 주세요 오 근데 야무지게 들어가네 아이씨X야 야이 개새끼야 성서 성서 X됐어 지금 피가 없는데 그럼 뒤에 주 그러다가 밀려가지고 죽은거 아니에요 방금 피가 찬다 조금씩 빨간 하트 때문에 아니 9분인데 15레벨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망했다 빨간 박쥐 온다 이제 형은 목숨줄을 끊으러 온다 이제 박쥐들이 아이씨X야 아니 너 왜 이 게임 너무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 눈빨 존망 게임 같애 템이 없겠냐 지금 또 화살게 먹으러 갑시다 이거는 뭔가 조합을 생각하고 하는게 아니라 일단 오래 버티면서 자연스럽게 먹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될 것 같애 내가 맞지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안 맞으면 되거든요 형이 맞아서 그래 안 맞으면 돼요 아 빨간 박쥐 10세 이런 딜도 쥐똥만 해갖고 언제 저길 하냐 어디서 빼다기 피가 차긴 하네 조금씩 근데 이거 한 대 툭툭툭 그냥 건델을 뒤지는 피라서 어 근데 10분은 10분은 오야아아아아아 오 십자가 왜 안 빨아오냐 아니 십자가 나와 이 맵에 있는 모든 몹을 죽인거야 킬이야 킬 아 근데 십자가 이거 꽃 나오고 먹었으면 대박인데 꽃 다 죽더라구요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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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십자가 한 번 더 못 들어가네 오지마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이 십발놈들아 오오오오 개꺼 피 별로 안다네 아니 쫄 필요가 없었네 그냥 긁으면서 나가면 되네 뭐야 이걸 산다고? 박스에 3개? 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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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3개 햄 3개 3개 성성성 마마마 마마마나 성성성나 다 줬다 아잇 그래서 성성이 나왔어 그래서 성성이 나왔어 성성성씨 아니 성수일 줄은 몰랐죠 뭐야 우와 뭐야 뭐야 개사기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개사기를 하는거야 지금? 보세요 시발 시발 죽어 시발남들아 야 시발남들아 점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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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는 좀 보자 십자가? 십자가를 쓸거면 클로버도 먹어야 되거든요 아니 십자가 아니 클로버도 먹어야 되긴 해요 쓸거면 십자가 쓰죠? 어쩔수 없어 딜템 먹어요 딜템 아 쪼끔만 삐켜 아 세포를 좀 긁으면서 삐켜 나이스 통닭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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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닭 일단 급한 불을 껐어 와 개같이 부활했다 개같이 부활 개같이 멸망할 뻔하다가 뼈다귀 투사체 들어간대 뼈다귀가 안구자 성성이 괜찮은데? 어 뼈다귀도 야무져 지금 야 뼈다귀도 튕구는거 어 튕구는거 다 패고있어 지금 성수 너무 야무지고 지금 이건 파워뷸라 다행이다 멈출수가 없애 뭐 박스 두개 사마귀 두마리 죽었어요 있어봐 속바퀴 뼈다귀 속바퀴 속바퀴 지속시간 증가니까 조합이 둘다 만렙 찍어야되는거지 아니 한개만 근데 속바퀴 좋은게 왜냐면은 성수 있잖아요 성수 땅바닥에서 오래 지속될거 아니에요 좋아요 속바퀴 뼈다귀 뼈다귀 만렙 찍어봤자 아니야? 맞지? 그래도 수사체가 좀 오르지 않을까요? 주문속받기 무기후선이네 2번 20냄밀했다 오케이 수사체 늘었어요 지금 이러면 성수 4개 날아가고 성수가 3개면서 뼈다귀가 5개 되겠네요 형 이거 박스 먹어야지 박스 3개 먹어야지 나 이거 배수의 진이네 제발 마이스 어이야 어이야 하하하하하하 으아아아 으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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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5개 으아아 으아아 으아 으아아 아, ㅅㅂ 지르 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아 아 이거 라무죠 괜찮아 어? 잠깐만 어지러워 아 아 아 잠시만 200원? 아 잠깐만 나 지금 머리 아프거든요 잠깐만 오케이 가자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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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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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래요 형들이 응 나이스 성서 좋아 성서 좋아 성서 좋아 성서이지 한 4렙 되려나? 5렙 되려나? 5렙이다 이름 몇개지? 4개 오 성수 성수 몇렙? 6렙? 7렙? 8렙? 만 렙진거 같은데? 아 그건 아니에요 6렙 이야 이름 몇개야 성수 4렙 씨 야 성서기 준다 필드 뼈다귀 데밍이 20준가? 어 뼈다귀 만렙 아니야? 8렙이 만렙일걸? 아 이제 먹었어 7렙이야? 어 와 육단법격 야무지네 와 와 어 뭐야 피가 어디갔어? 야 피 먹으러 가자 죽으면 안 돼요 알아라알아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아 근데 10이분에 20이래? 아 저는 히트일지도? 크흠 아이 raj 12신üler 왜 이렇게 앉혀 여기 정섭 정섭 뭐 어 Spring 성수? 성수! 제발 제발 성수 말래비야 이제! 제발 씨발 새끼야! 야 이 막지 씨발라 말다 왜 거기 있냐! 몇 시야 지금? 랄프 가자 저 키보드로 할게요 아니면 키보드로 해야돼요 저 같은 이 국산 김치 게이머에게 나 머리가 엉어지럽다 키보드로 해야돼 아! 1원! 1원이 없다 도서관에 돈 벌어서 해 빠르게 1원만 아 근데 1원? 저 사퇴만 안되나? 1원 1원 벌어 올게 1원 1원 레벨업 하고 한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알았을 때 가만히 있어 1원 벌려고 하는거야 지금 이거? 네 1원 가만히 있으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최대한 화면에 얘들이 많이 나오게끔 1원이 벌려요? 레벨 위를 왜 올려? 바보야 너? 이미 올렸어요 아니 다시 해 1원만 벌면되요 1원만 이거는 뭐 부숴가지고 돈 벌어요? 3원 아 촛불 이런걸 넣은거에요 이런 이런걸 넣은거에요 이런 이런걸 넣은거에요 나가면, 나가도 돈 들어오나요? 오 들어오네 오케이 뭐 살려고 하는건데? 1원 와 5천원 모았네? 이거 이거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와 갈게요 저 이거 할게요 안돼요? 이거 갈게요 아우 머리 아파 키보드가 야무지네 피하는 맛이 있네 이게 2개씩 나가요 지금 벌써 이거 벽돌기기 야무지살 근데 경훈씨 왜 안나와? 제발 첫템 나쁘지 않아 첫템이 중요해 첫템이 뼈다귀가 여러분 20레벨 넘어가지고 룬트 룬트 왜냐면 2개 날라가요 룬트 처음부터 룬트 룬트 봐봐 이게 이게 와 야 이거 뭔가 왔다 느낌 왔다 20레벨 되면 3개 날라가요 방금 얘기할 때 존나 찐따 같았어요 네? 20레벨 되면 3개 날라가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흠 흠 흠 흠 마늘? 완드? 마늘? 흠 완드? 아 마늘 가야지 뭐하는거야 어 마늘 가야지 당연히 박쥐 막을라면 박쥐 날라오는거 어떻게 막을건데 못막어 마늘 가 아니 근데 이거 투사체가 적용이 되나 해가지고 마늘 좀 버리라고 하고 마늘 가야지 무조건 마늘이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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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많이 때린다 일단 이 게임 캐릭터보다 저거 투사체가 제일 중요하네 벼반 내봐야 단검이 낫지 않을까? 적용이 안되나요? 벼반은 없어 벼반 없어 심장 가 심장 이거 투사체 없어요? 심장 가 심장 채찍 가고 심장 가 아 난 단검 단검이랑 브레이기드 얘도 업글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단검이 날 것 같아 단검이랑 저렇게 조합해가지고 저걸로 가야지 합성 나왔어요 반지로 해버렸어요 반지 했어? 합성템 나왔대요 뭐랑 합성되는지 최신 다운받으면 좋을텐데 흠이가 조합법 다운받아서 바탕화면 좀 놔줄래? 내 컴퓨터에다가 잠시만 다운받아서 성사? 어 성사 성사 이러면 지금 딜템 다섯개 먹었어요 이제 잘 먹어야 돼요 베시브템은 와 처음부터 두개로 시작하네 미쳤네 이거 지렀다 지렀다 다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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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마시스 아이씨 아이씨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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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오! 주사체 3개 뭐야 복귀야 아 버그해 버그 나를 죽여줘 못죽이죠? 이게 성수였고 뼈다귀 가야돼 어쩔 수 없애돼 뼈다귀 회식을 잘 먹어야 돼 지금 근데 해금도 안했잖아 우리 해금을 해야 그게 뚫려야 그걸 쓸 수 있어 반지? 반지 그냥 들고 가는 걸로 치죠 빈성서가 안되었고 공심이 채찍이 없고 뼈다귀 가야지 쓸모는 먹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와 근데 새벽에 이거 똥게임이라고 다들 하지말라고 괘지랄 엄청 그랬는데 지금 다들 몰입해서 보고 있어 보는 맛 있어 그냥 뭘 하더라도 재밌게 하면 되는거야 게임은 그냥 바로 반지 잡을게? 어 와 뭐야 방금 딜 갓겜이야 이거 펭갈 감사합니다 나이스 완드 이거는 완드가 시금치는데 완드가 그거 안되잖아 이러면 딜템이 꽉 차버리거든요 벼락 반지가 벼락이 낫 벼락 두개 떨어지긴 낫지 근데 반지 없을템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봐봐 이런 데니까 우리 계속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천개 와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딱 뭐하고 있을까 내껄렸어 순간 순간 내껄렸어 시금치 달거면 완드를 가져가긴 해야되거든요 그래요 아 근데 이런 패시브 너무 잘 먹어야 되는데 상관 비워놓을게 응 맞출수가 없어 템이 너무 고루고루 뜨니까 좀 그러네 고루고떠서 성수가 진짜 맞나보이던데 시금치는데 완도 없이 또 가는거야 구일템이잖아 생각에 감사합니다 주일템 생각긴 하죠 어 근데 스프르트 너무 좋은데 어 속바퀴 왔다 이게 이제 성수 이번 판 내가 봤을때 뭔가 조합될거 같아 느낌이 아까처럼 형같은 행운이 와야되요 템 5개 나오고 형이 레벨이 너무 낮아서 나왔던게 아닐까요 뭐야 피 왜이래 근데 확실히 투사체 한게 진짜 크다 대미지가 다른데요 그니까 이거 5천원 하는 이유가 있네 쪼다기 오케이 나무짝이 쓰는건 안먹고요 투사체가 두개 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냥 게임이 좀 확 올라가네 너무 편해졌어요 어 나도 해보고싶다 나도 느껴보고싶어 지금 이렇게 성경책 3개 가지고 초다기 존나게 날리고 아 왜그러니 좀 맞아줘면 돼 지금 레벨업 하려고 일부러 지금 맞고있어 지랄 빨리 먹으려고 아 어쩔수 없다 반지 가야돼 반지가 반지 뭐 어때 그냥 다른거보다 나 잡템 많이 가는거보다 반지가 훨씬 나 그렇죠 이건 그냥 프리딜이니까 어찌보면 그리고 딜도 괜찮아 지금 20 몇십 나가 봐봐 30씩 뜨잖아 괜찮은거야 사마균 잡아야겠다 안 믿는하니까 나이스 뼈다고 좋아요 아 아까 꽃있을때 타닥타닥 튕기는게 야무지겠네 잡았다 와 벌써 잡는다고 뭐해 미친놈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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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성소 좋아 너무 아픈데 피채로 갈게요 응 피 좀 채요 오케이 살았구요 안 나왔구요 치킨 먹어 치킨 나와라 그렇지 나이스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돌아왔고 너무 맛있고 경험치 너무 달달한데 이거 녹색깔 뼈다기 뼈다기 투사체 그렇지 딜템 먼저 딜템 먼저 그렇지 뭐야 아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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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해놔 나 저기 매직같다가 칠해놓을까 아주 좋아요 8시방 이겼지만 갈렸어요 먹으러 가야겠어요 이렇게 근데 가만히 서서 조금만 움직여야 될 것 같기도 해 진짜로 말 그대로 알아서 모자나 일부러 저거 먹으려고 그랬죠 저기 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여기 다 쌓여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잠깐만 에헤이 이 새끼가 정신 못 차리네 이거 아 이 키보드를 왜 쓰는거야 아 야구지즈 나이스 바로 바운드 불필 아니 가만히 있는게 이게 좀 힘들어요 이게 성스럽게 부벼져야죠 이렇게 저는 빨리 레벨업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이렇게 막 몰려오면 무섭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 그건 맞아 예 닥지가 또 밀어버리니까 한번 긁히면 죽어버리는데 야 뚫고 지나가 뚫고 지나가 야 너무 많다 야 좋다 어 성숙? 도끼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도끼랑 조합템이 뭔데 저거 범위즈인가요 범위즈인가요 이러면 지금 딜딜딜이 나왔잖아요 응 이러면 시금치를 못쓴다고 봐야되요 왜 도끼로 갈게요 왜냐면 시금치나 완드랑 어 뭐해 명치다 아 진짜 이거 너무 실수하는거 아니냐 너 안 죽을게요 안 죽을게요 문 열어 문 열어 치킨 줘 치킨 야 이거 아니야 너 빨리 치킨차 먹으러 가 어휴 좀있으면 저거 나온다 빨간 박찌 나온다 좀 줘라 치킨 줘라 이 경험수 너무 많은데 안돼 하지마 아이고 이속템 빼니깐 ㅈ같긴 하다 ㅈ같긴 하다 ㅈㄴ 느리다 많이 느려 지금 밀지마 밀지마 그래 쓰윽 먹어 쓰윽 먹고 너무 달달하다 이거 병원치에 아 근데 청소기 아이템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럼 레벨업 순식간에 하는데 그러니까요 민다톤 민다톤 민다 어 빨간 박찌 빨간 박찌 조심해 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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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뼈트 뼈다귀 효과 지속시간 뼈다귀데 만렙 찍어버려 그럼 다른템 나올거 아니야 맞잖아 그래 어 진하기 힘들겠다 지금 다른 무기를 많이 못올려가지고 응 피가 너무 오는데 이거 경험치 너무 많은데 이거 진짜 자석 한번 먹고싶어요 지금 근데 또 이제 저기 온다 위기온다 룬트 무조건 룬트 우룬 우룬 와 룬트 투사체 조금만 더 많아지면 좋을텐데 어 오케이 먹어 먹어 오케이 상자 두개 너 진짜 운 없다 형이 너무 좋은거에요 두번 나왔잖아요 나이스 도끼 아 씨 도끼 병신이잖아 도끼 좋아요 지금 도끼가 지금 딜 잘하고 있어요 투사체 지금 3개 레벨 2자리 도끼가지고 넌 3개짜리 진짜 안된다 나이스 또 도끼 이 데미지 올라가나요 데미지 대미지겠지 오오오오 야이 형시나 이거 뭐야 박쥐가 밀었 박쥐가 밀었어요 아 진짜 너 이거 키보드로 하지 말라니까 보여줄게 형이 박쥐 박쥐가 미래 어? 저 캐릭 좀 열면 안 돼요? 캐릭터를 왜요? 괜히 민망하니까 캐릭터 열라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뭐 올릴까? 단검으로 해도 될 거 같아요 근데 못 올려요 돈이 없어가지고 어 220원! 괴력! 네 가자 저 겐다로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얘 쓰레기라니까 얘도 투자치 올라가요 알긴 아는데 레벨 40 되면은 그게 있으니까 그러지 40 전에 죽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거죠 오케이 형 그럼 해보자 알았어 알았어 해보자 해보자 개누빵 어? 좋은데? 왜 내가 그걸 하라 그랬냐면 이 패드를 쓰라 그랬냐면 이게 안 되거든 키보드는 이거 보스를 잘 해볼 거 같아요 이거 한쪽으로 보낼 수 있죠 매늘? 채찍 마늘? 채찍도 원하는 반응을 때리는 건데 형 영상보니까 채찍이 맵 그냥 가로 자체를 그냥 배버리던데 예 수평맥이니까 매늘 매늘 맞아 아니 매늘 맞아 아 근데 투사채가 채찍이도 낫죠 지금 투사채같이 기본 세경이 생기지 않는데 그 사람아 투사채가 모든 걸 다 뚫어주진 않잖아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박쥐가 날라가지고 하는 걸 다 잡는 건데 왜 아가리 자꾸 털고 씨발 족같은 소리 계속하는 거야 씨발 제끼야 아니 채찍이 싸대기 세많이 개지랄하지 말고 그냥 내말들어 이 개새끼야 저까지 말고 그냥 내말들어 이 개새끼야 아니 존나 앞에 손쓰는 거 있죠 싸대기 존나 마렵잖아 인정? 그러니까요 어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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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날아가요 도끼 머리 위로 두둥둥 두둥둥 세 개 날아가자 이거 보스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때려요 일자로 이거 일자로 일자로 될 수 있지 않아요? 위에 보고 자동중기에요? 아니야 이거 저기 보는 그 가는 방향으로 때리는 거야 얘가 어 그럼 저거 보스 좀 잡아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위에까지 막 올라갔다가 보스 잡으러 이렇게 막 가야돼? 이렇게 해야돼? 그렇죠 가만히 멈추면은 어떻게 돼요? 타이밍 맞춰서 위에 봤다가 지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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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세 개 뜬다 한 개 한 개 어 맞네 마늘 망했다 불알 좋다 마늘 네 랩은 공룰이라니까 어? 초대? 초대 갈거면 저건데 초대가 뭐예요?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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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가야죠 오케이 도끼 초대트리 간다 제발 도끼 좀 많이 주세요 도끼랑 채찍 조합이 참 좋아요 채찍이 수평 때리고 도끼가 수직을 때리잖아요 도끼가 수직을 때리잖아요 도끼랑 채찍이 수평 때리고 상자 모션 스킵하는거 있대 시각효과인가요? 이거 같은데? 어 조이스틱 표시? 뭐죠 이거? 반효표시인가? 뭘 표시하는데 네? 오케이 저장이 안됐나? 저장이 안된거 같은데? 맞네 아니 거 아니 됐어 됐는데 상자 떴을 때 ESC 누르래요 그냥 아 그래? B를 누르면 된다고? 응 형 B 아니 상자 먹었을 때 상자 먹었을 때 모션 스킵이래요 오케이 비비어 비비어 포비어 포비어 바리야 댕검 이건 댕검 이건 댕검 이건 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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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다 철지네 소리가 포비어 여러분 so 포비어 도끼 4개가? 도끼가 4개 ㅋ ㅋ ㅋ 아 근데 갓검이긴 하다 이거 3500원짜리 게임으로 이거 지금 평균 나이 30살 어? 30살 맞어 평균 나이 30살들이 지금 브레이저? 브레이저 무조건 브레이저 당금 업그레이드 브레이저 오케이 웨퍼마스로 갑시다 당금 도끼로 오케이 왜요? 어? 아니 평균 나이 30살들이 생각할수록 웃겨가지고 그래 평균 나이 30살이 지금 소리 지르고 좋아하고 어! 보스! 보스 킬링 보스! 심지어 Y축이라서 도끼까지 때려요 너무 야무지다! 이야! 녹는다! 너무 돼요? 녹아요! 녹아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위를 때려야죠 도끼 한 개만 맞는 것 같네요 잡았다 빨간색 지랏 상자 안되네? 랜덤 랜덤 도끼! 무조건 무기부트 그러니까 이게 템이 뭐가 좋고 뭐가 안좋고 이런게 없는 것 같아 다 좋아! 보면은 맞지? 템이 진짜로 뜨는대로 가도 돼요 이건 도끼 너무 달달한데? 금치? 잠깐만 금치 가야돼 금치? 네 금치 데미지죠 도끼가 기본 딜이 세기 때문에 와 많이 오른다 데미지 50딜?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녹아버리네 도끼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 죽어요 그냥 진짜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네 도끼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나이수 잠깐만 도끼! 오씨 이거 나올거 같은데 진짜로? 적 2마리를 추가로 관통한다고? 이번판 뭔가 좀 와 이동반경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피도 괜찮고 지금 맞지? 어? 너무 잘 날아야 돼요 지금? 어 벌써 10렙이에요 그니까 이동방경도 크지않고 나 지금 이게 너무 괜찮은거 같애 딴검 다섯개? 이건데요? 와 이거네 확실히 좀 쾌적하네 이 해골은 20레벨의 짐연모가 나온다면은 얘는 1부터 와 야 이거 미쳤다 미쳤다 사막이 죽여버리.. 초대? 브레이서? 브레이서가 낫자 잠깐만 초대? 아 이거 브레이서 어 초대 가야지 초대가 그거 저거잖아 범인으로 나는거잖아 범인으로 나는거잖아 도끼랑 근데 속도냐 브레이서냐 어 초대가 나 어차피 이미 그건 빨라 사막을 죽여버리죠 오 건방진 대형 오케 와 사막에 녹아버리네 저거같아 아 비누르라고 했지? 어맨? 아 씬맨을 먹었으면 안됐는데 채찍을 먹었어야 돼요 아까 에이 지랄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채찍 먹었으면 지랄하지마세요 채찍 3레벨 채찍으로 다섯방 때린다니까요 진짜로 밥하고 먹을게 없잖아요 왜 안되냐 매늘 매늘도 지금 4레벨이야 가면은 뭐가 뜰지 몰라 맞잖아 그래요? 매호계 오버도 괜찮을거 같은데요 아아 너는 아 노노노노노나 무조건 매네 아니야 난 나를 믿어 야 요가바이야 아까워 아까워. 야 이거 모니터에 점찍어. 나 ㅅㅂ껄. 와, 도끼! 너무 좋은데? 점점 도끼에 의존하게 되긴 한다. 이제 당검으로는 도둑 수가 없어요. 요가와이아 한번 싹 쓸어버려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더 모아야지. 너 저 요가와이아가 얼마나 적은 줄 알아? 난 저 요가와이아 쉽게 쓸 생각 없어. 나는 더 모아야 돼. 남자가 말이야. 야무지게 불려 먹어야지. 여기서 계속 돌면서 요가와이아 쓸 기계만 돌면서 밑에서 위로 때리죠. 그렇지 그렇지. 도끼니까 밑에서 위로 때리죠. 그렇지 그렇지. 초조조! 초조조! 비벼요. 개새끼들. 개새끼들아! 이게 뭐야? 야야! 어 잠깐만. 성수.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먹기 전에 지금 존게한테 한번 밀입기 시작했거든? 어차피 한 칸 한 칸이라서 성수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심장 먹던 거예요. 성수가 좋을 것 같아요. 매즈반도 지금 훨씬 쓰레기거든요. 성수로 가죠. 성수 갖고 오브 먹읍시다. 와 저기 2개 치킨이. 성수로 3개. 3개 떨어져요. 심지어. 초사체 업그레다가 캐릭터 능력. 미쳤죠? 박쥐. 어 길막 길막. 일부러 저기 때립니다. 슬슬 요가화이아 마려운데? 슬슬 요가화이아 마렵죠? 레벨업 하고? 파는 것도. 아냐 아냐 아냐. 좀 더 묵히자. 어? 당검. 6개 날아간다고? 상자까지? 비 비 비 비. 오! 도끼. 도끼. 2단체 1개 또 진가? 6개가 이러면 몇개지?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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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지렸다. 오지마 오지마. 아이 갈면 돼 갈면 돼. 뭐야. 왔다. 당검. 당검?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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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관통된다. 당검이. 그러네. 한마리. 와. 녹여버리네. 사기 캐릭이네 이거. 아아아아아아악. 경호지 좀 먹어요.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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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은 템이 없네요. 도끼 너무 좋네. 미쳤다. 도끼 계속 무시만 했었는데. 너무 좋다. 템 좀 먹어요. 죽여요. 아니야 아니야. 빨간박지 많이 모이면 그때 죽일걸. 저게 요가와이어로 한 번에 지져버릴거야. 도끼! 66? 투사체냐? 데미지냐? 도끼 만렙 찍어야지. 그래야. 도끼부터? 도끼부터? 촛대 우리 먹었지. 오케이. 둘 다 66이에요. 우와. 도끼 하나만 더 먹으면 돼. 하나만 더. 오케이. 하나 먹고 보스 전만. 박지. 잡아가지고 박스 먹으면. 잘 버려. 에은. 야 이 씨 sìㅂ이야! 에이. 여기 어디갔죠? 위에 있어. 기억하고있어 지금. 어, 경험치. 넉넉하다. 함 쏘시지. 이거 박지. 경험치인데. 너무 욕심부린 거 아닙니까? 어응. 너무 욕심부린 거 같은데. 아응. 아응. 보스까지 같이 있는거죠? 도끼! 1개 남았어요. 이거 먹고 1개 더 먹어야 돼. 먹고 1개만 더 먹어야 돼. 깨겠다 그러면. 잘 수 있나요 저희? 잘 수 있어. 배고파요. 밥 먹고 잘게 해주세요. 보스 왔다. 지금? 너무 무리하시는거 아니죠? 우와 지렸다. 왜 이렇게 했어요 도끼? 저거 먹고 도끼 먹고 사마귀 잡아서 레벨을? 요가파요 어딨어. 밑에 저거 조금대. 요가! 하얘! 와! 어어! 아! 아! 어어! 아! 아!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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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검 나쁘지 않아. 77! 이러면 좀 박스 먹지마봐요. 오케이 오케이. 박스 안먹고 잡아서 레벨을 한 번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야 돼. 확인. 됐다! 당검 7인가? 77! 아! 이제 7이네. 저기 저기 치킨 먹어야돼요. 오우! 박스 아끼고. 와! 미쳤다. 도끼 나오나요? 당검 나오나요? 도끼 씨발! 먹고 바로 박스. 바로 박스. 바로 박스. 싹! 업글. 업글. 떠라. 왕도끼왕도끼. 떠라. 왕도끼가사. 왔다. 사신의 낫. 사신의 낫.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죽음에 소노들이. 어? 과연?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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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발. 야! 이까마야! 야! 나! 죽여버려! 뭐야 이거. 어?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데요? 그냥? 이거. 당검까지 없으려면 끝날 것 같아요. 와. 오! 하하하하하하. 하하. 아. 하하하하. 으하하하. 우와. 경험지마. 어! 방금! 미처. 시발. 이거 보스. 보스. 보스 어딨어? 보스 어딨어? 잡아야 돼 보스. 나 보스 어딨나? 스바라마 나온나? 어? 촛대? 촛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돼? 촛대 있는거라서 촛대? 어? 뭐지? 성수? 성수? 어? 완드? 마늘? 마늘 칠레 깔고 마늘도 내놓고 마늘 가져다 와 마늘 범위보죠 지린다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야 우리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 보스! 잡아야 돼 마이키의 새끼야 와 데미니 미쳤다 조심조심 어 진짜 안죽긴한다 아 여기 경험치더라 마늘! 마늘! 마늘도 업그를 할 수 있어요 몇 마늘이야? 육마늘이지? 네 육마늘 와 그 무서웠던 그 무서웠던 늑대인간이 그냥 밑에 경험치 있어요 빨간 경험치 오케이 포스가 안나와주네 와 진짜 존나 세다 미친듯이 세요 위에도 빨간 경험치 야 근데 아직 30분까지 절반도 안온거 알아? 이래서 내가 아까 해군하자고 했던거야 걔는 레벨 40대 그래도 밀이 세졌기 때문에 이렇게 세진거지 해굴은 지금 죽었어요 존대 네 상상 너무 늘려야지 범위가 늘어나니까 존대끼면은 이 낯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점점 안 느껴지세요? 어 그러네 낯이 커지고 나 존나 마늘 때문에 안죽어요 마늘이 다 녹여버려요 아니 아니잖아 아니 지금 나오잖아요 어 잠깐만 이거 조금 위험한데 시발 잠깐만 나오잖아 아 밀어낸다 밀어내면서 갈리잖아 이게 동기로 위험해서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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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무서워 그러면 저기 치킨도 먹으시고 지우개 지우개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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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점점 가까워지는거 같긴 한데 근데 점점 가까워지는거 같긴해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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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치킨 먹어요 치킨 우리집에 왜 왕니 왜 왕니 써어어어어어 타임스톰프? 타임스톰프! 두개가? 너 이 개색들 뭐야 저 빨간거 저거 아 일평을 취해 마..마늘! 7마늘.. 7마.. 마늘 8마늘까지 가야되요 숙박기가 저거 성사인데 아 이거 템 나머지 하나를 뭘로 가야되는데 좋을까? 조합법 좀 찾아보자 속바퀴 가고 성서 가죠 이거 어쩔 수 없대요 지속시간이니까 형 그거에 올려놨어요 제가 뭐 가는게 낫다고? 속바퀴 성서 간다고요? 속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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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많은 템이 나와야되는데 진장적으로 아 이거 30분 버텨야되는데 오 보스 보스 오 벅스 오 오 잠깐만 빨리 박스를 넣아야되 오오 야 이거 빨간박스 약간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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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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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어이 도망갈래요 아 이게 도망가는게 맞아 이건 도망가는게 맞아 이거 도망가는게 맞아 와 봐봐 좆나아파 야 저거 저거야 저거 저거 저거먹어야 돼 자이 시발 조그맥 기다려봐 야 나와 이 개새끼들아 들어어 잠깐만 아 브레이셔 브레이셔 있는거에요 마늘 8번을 브레이스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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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채찍인데 저거? 이거 큰일났다 아 템 ㅈ같이 떴네 지금 무기가 2칸 남았죠 아 클로버로 가버리면 되잖아 클로버 가버리면 다른 템 안 먹어 저기 아 다 10개 클로버 이거 십자가 저기 있어요 업그레이드에 채찍 노릇지 피존? 피존 업그레이드 못 먹었어 아 피존은 우리가 그걸 못 먹었어 검은색, 검은색 새를 못 들었어 그래서 지금 저게 못다오니까 업그레이드 못하니까 공허한 심장이 뭐지? 채찍 채찍 채찍이냐? 아니면 저거 X자 저거 쌍절곤 저거 뭐야? 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심장먹자 심장먹고 채찍으로 갑시다 이거 아무거나 해도 돼요 솔직히 이거는? 아무거나 해도 돼요 하고싶으면 큰일났다 망했다 망했다 존망했다 아유! 완든! 완든! 왜냐면은 저 시금쌤 조합돼요 완든! 완든! 시금쌤! 시금쌤! 어 시금쌤 가야돼요 어 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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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성수! 어 잠깐만 아니 근데 상자가 나와야되는데 저 위에 보스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시금쌤 이 새끼들 너무 많이 오는데 와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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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틀어주고 어 박스! 나온다 당검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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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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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생긴 거 뭐야 당검 먹으면 3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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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조로가 된 거야 드디어? 두 개나 했어요 형 지렸다 딱 절반 왔어요 지금 1000개의 칼 날? 3개인데? 1000개의 칼 날? 지렸다 얘도 보스 아니에요 큰 놈 오지를 못하네 이제 마늘을 업고랄 차례 무조건 빨간심장 담아야 돼 빨간심장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여파란 것들은 경험치 별로 안 돼? 무조건 빨간심장 먹어야 돼 이제 빨심이 반으로 업글 때문에 경험치 좀 먹으래요 40레벨 아 이때는 해골이 이득이네 그래 이래서 해도 해골 갔어야 돼 이때는 해골이 이득 근데 해 얘 아니었으면 못 왔어요 여기까지 아 그건 맞아 빨간 거다 아 그거 아니야 빨간심장은 저기 저기 나온 거 아 못 잡아야 돼 더 올려주는 거야 마늘 올려주는데 이게 존나 안 중 오 됐다 어? 마늘? 세 개? 다섯 개? 제발 빨간심 마늘 나와야 돼 만드다 어 성경 나쁘지 않아 어 성 좋아 아 이거 지금 30분 버텨야 되는데 아 시발 15분 오브 아니면은 성수를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브 아니면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가자 네 오브 아니면 빨심 왼쪽에 보스와요 와 사마귀가 그냥 잠목으로 나오네 와 40에서 레벨이 잘 안 올라요 마늘 지나 보리라고요 마늘 포기 성수로 갑시다 마늘 지나 보리기네 마늘 지나 보리기네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세 개? 하 하 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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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미쳤다 뭐야 껌심 하 안 돼요 안 돼요 하 안 돼요 근데 뭐 그냥 나쁘지 않아요 뭐 뭐지 그냥 하시면 돼요? 족같이 나왔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아 아 씨발 쐈었는데 아 아쉽다 속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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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간거 지금 답으로 나오네 이거는 성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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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많아졌어 와 너무 많이네 그냥 얘들이 10 다 못 남았는데 아 이거 깰 것 같은데 오브 오브 먹어야 돼요 오브 먹어 놓고 됐어요 이제 이러면 이제 잡퇴만떠요 쿨템이잖아요 오브 먹어 놓고 템 꽉 채워야 돼요 오브 먹으면 멀린템이 빨리 들어와요 너무 좋아요 오브랑 성수조합이기 때문에 이야 아 형주 좀 먹어야 돼요 뭐야 이거 어 아 이거 행운 행운 어 행운 올라가 치킨 치킨 오 새로운 몬스터 온다 이제 바야바다 오오오오 왜이렇게 난다고 잘 안죽네 이제 뭔가 어떤 시련이 올 것 같긴 해 금치? 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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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성서? 아니 이거 딜템부터 해야 돼 오 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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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템부터 해야 돼 무조건 딜템부터 해야 돼 무조건 그래야 진화를 할 수 있지 무조건 딜템 무조건 딜템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빨간거 점수 나무지다 아 잘 좋은데 아직 어 다 있네 어디 아 있네 있네 아 지금 의미 없어 지금 성수 성수 무조건 딜템부터 무조건 딜템 무기를 찍어야 저희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와 존나 세졌어 6개 풀어반다? 됐어요 근데 6개 못해요 마늘 때문에 아 신마늘 아 근데 마늘 덕을 많이 봤어 마늘 그렇게 초반에 후려치게 하고 그러면 안 돼 초반에 그거 빨았어 어 아이 시발 저거 파이어불이잖아 뒤졌어 요가파이어 이 개같은 시발 박쥐쟁이 근데 요가파이어 보다 요가파이어 은하 세긴 하네 확실히 아 이거지 이게 제일 세 47레벨 와 이거 미쳤다 어 어 강북이 오케 B 눌러요 어 나이스 10렘이야 7렘 6렘 야 야무지게 논다 아 멀리 오네 범위를 늘려놔가지고 야 정말 야무지게 돈다 이 뒤져버려 개새끼들 헤헤 어 저건 뭐야? 돈 경험치 다 먹어요 빨리 에이징 커버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 안와요 안와 이 정도면 안와? 확실해? 그냥 가서 들이 꼬라박는거 아니면 안와 알았어 알았어 다시 8레벨 다 잡는데 경험치고 옵시다 야 이거 그냥 바사사삭 다 알아버리는구만 어? 성서다 성서다 피가 자꾸 다는데? 어 살짝 살짝 부닥쳤어 자 이제 10분만 버티면 우리 잘 수 있어 제발 이 게임 보는거야 그 까만 이 게임 지우는거야 너무 고통받았어 제발 제발 부탁드릴게요 어 25분부터 큰 거 온다고? 아니 아아 그런 말 하지마 듣지마요 그런 말 하지마요 제발 아니요 형 저희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세요 지금 저희가 더 큰 거 이거 지금 성서 업그라면 돼요 봤잖아요 빨간색 그거 돼요 저기 지금 좀비 봐 우리가 재난 재난 그 자체인데 그렇지 우리가 재난인데 우리가 재해야 어떻게 막 올 건데 우리가 갇힌 게 아니야 저 새끼들이 우리한테 갇힌 거야 그렇지 봐봐 봐봐 아니 일반 박쥐네 어 야야야야야야야 한 박쥐 오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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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기 가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에 큰 놈이 있네 어 어 너무 가리지말고요 어 길이 보인다 레벨업 레벨업 하고 좋았다 성서 8렛 됐다 성서 성서 박스 한 개만 있었는데 박스 박스 먹으면 돼요 야 그러면 그러면 저 큰 놈을 잡아야 되긴 해요 2차 전직 아이템 3개인거지 어 조심조심 가야봐 가야봐 죽어 죽어 이 개새끼야 죽어 죽어 아 뭐다 어 잠깐만 조금 논다 성서만 찍으면 돼요 진짜 그러면 트럭 트럭이에요 왜 안죽어 진짜 존나 센 거야 저거는 밀려나네 근데 이게 근데 부조떡이야 나이스 나이스 하이 야이 아 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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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경환 기덕 사라지지 않는데요 지렸다 빨간색 나온다 나와라 나와라 우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갈아버려 겨우씨 겨우씨 드디어 와 겨우씨 올라가 와 존나 세다 자 이제 성수랑 완도 없고 남았어요 성수완드 기억하세요 성수완드 아니 뭐 이제 큰게 필요 없겠는데 아니 성수완드 좋대 아니 25분에 나 먼저 자러갈게 잠깐 이거 켜놓고 자러가자 아 끝나는 거 아니야? 아냐 와요 와요 뭐가 와 꽃들이 다가와 식물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식물들이 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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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먹어요 뿜 지렸다 어? 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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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완드도 중립이야 어 완드 우와 우와 아무거나 해 성수 완드 그 완드를 업그라잖아요 어 요가 사이에 무한이래 아 시시의 진짜 완드 칠레 아 이거는 5분 5분으로 경호씨 많이 막죠 8분밖에 안 남았으면 이제 이 정도로 못 버티나는데요 빨리 경호씨 빨리 이 정도로 못 버티나는데요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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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실히 5분 5분씩 좀 큰거 오긴 했어 빨리 레벨을 봐서 빨리 빨리 성장합시다 당검은 근데 쓰레기 같다 화면할수록 맞지 이게 보는 쪽으로 가니까 좀 별론거 같아 근데 당검 DPS 보스 같은거 잡을때면 좋아해요 저거 박스 죽여버려요 경치 안먹어요 오른쪽으로 경호씨 쌓여야겠죠 자 떴다 떴다 상자 아 이거 레벨 파고 먹으면 될거 아냐 아 안전빵 해야지 그니까 레벨 파고 레벨 파고 8렙 되면 이거 먹어야지 지금 경호씨 얼마 안남았어 8렙 되면 스킵 됐다 됐다 8렙이죠 1개 남았다 이제 보스 잘 끝나요 오케이 요가파야 계속 쓴다고? 네 미쳤다 오른쪽 밑에 경호씨 너무 많아요 성수 성수 어 저기 보스보스 왼쪽기 은색 은박지 은박지 시금치 데미지 상자 잘 안뜬대요 레벨 파고 구워야죠 이거는 오브 아니면 속박기 아니 시금치 시금치 데미지 데미지가 최고에요 Uh 보스 잡아야죠 큰고우면 큰일나요 1분도 남았어요 큰고우기 전에 위에 보스 잡아야 해요 박스가 잘 안나온대요 공부를 잡아서 박스를 먹었나 오 왔다 됐어 온다 살림스러워 아 나 지금 약간.. 목이 너무 아파 목살이지 어 목이 너무 아프나 하아잇 가자 파이어! 뭐야? 파이어! 요가! 파이어! 이발찍였다! 메테오가 와 존나 세네 미쳤는데? 무한은 아니네 본격 자 이제 성수 업그라미 하고 더이상 스펙업 할게 없어요 인정 이게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그쵸 진짜 초반에 도끼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도끼가 진짜 그거였어 평소 형이 펜상태로 잘한거죠 좋았어 좋았어 방금보다 도끼를 먼저 한다고 산다네 야 근데 이거 해골에서 쓰면 진짜 개지럽겠다 저거 다 먹어요 그쵸 어이 성수? 무조건 성수 무성 어 템 경험치봐 어 솔직히 별로 안오른다 근데 마이거거 그리고 잘오른거 아니야? 이정도면? 25분인데 큰거 안오네 형 25분 되면 오겠지 아 성수 잘 수 있겠다 진짜 너무 행복하다 진짜 진짜 행복하다 성수 됐다 왔다 박스 박스 어디야 어디야 절 있다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우리 너무 좀 초딩같았어요 저기 있다 흐흐흐흐흐흫 이 씨발 흐흐흐흐흐흑 흐흫 25분에 나오는데 그냥 큰 놈이네요 식물 응 별로 안 무섭네 얘네 오기 전에 죽어버리니까 나이스 나이스 왔다 뭐야 뭐야 정화자 불구덩이가 따라다녀? 무슨 불구덩이? 내려버려 몸으로 죄송한데 패드 좀 넣고 있을게요 담배하실까요? 가만히 있었대 와 미쳤다 좀 먹어줘야할 것 같아요 이런거 안먹고 있다가 게임이 렉 걸려서 꺼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 오브젝트가 쌓이면 렉 걸려서 안돼 안돼 그런일이 있어선 안돼 와 이제 가서 들이박지 않는 이상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음 들이박을까? 안됩니다 야 이거 로봇청소기 아니야? 진짜로 이거 그냥 잔디 닦는 것 같아요 로봇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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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깼다 잘 준비할게요 잘 준비하자 진짜 가만히 있어도 깰 것 같아 그래도 2시간에 다 깨서 다행이다 이걸 깨다니 진짜 운이 좋았어 로그라이크 게임들은 운이 좋아야돼 라일누다가 이거 버려라 아 여러분들 저녁에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Anyways 바치다 이거지 어 박스? 와 기억이 없어 잘 봐 욕심물이 왜? 욕심물이면 완전히 깨지는구나 이렇게 서영이가 되어 있네 이거 어려움은 얼마나 빡세일까? 잠깐만 유령 와서 좀 놀랬네 유령이 오다가 녹아버리네 오다가 성수 위로 성수에 그냥 녹아버리네 어? 보스가 많이 오는데요? 다 보스 아니에요 이거? 박쥐들? 박쥐들 색깔 박쥐들이에요 괜찮아 괜찮죠 진짜로 괜찮겠지? 오지마 오지마 와 딜 뜨는 거 봐 미쳤다 붙지를 못하네 야 이거 부적 부여 부적이 진짜 신의 한수였던 거 같아 부적이 모독이 막아버리잖아 성수가 나오니까 밀어버려야 돼 이거 전부 올보스네 다 보스에요 다 에이 에이 한번 볼 거잖아요 지금 어? 왜 움직여요? 움직이면 가까이 오잖아요 알았어요 어 좀 그러네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잠깐만 잠깐만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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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밀어내 밀어내 한 번에 밀어내 가 어 가 가 가 가 가 가 너 가 너 가버려 이 개새끼야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아 방종원 담배 안에 피자 어? 박쥐들 오어 오어 오 잠깐만 오어어어 가 가 오지마 박쥐들 녹여버려 오 못오게 가 제발 오지마 오어어어 와 겨우씨 심장? 다 말렴이네 이거 다 먹으면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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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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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5초 오지마 오지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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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25 골드 추가 체력 30 추가 돈 추가 레벨업 할 때 어차피 먹을게 없으니까 알렙이라서 3 2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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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거에요 30분 스테이지 스테이지 컴플리트 깬거에요 깬거 스테이지 컴플리트 깬거 미션 컴플리트 미션 컴플리트 보실래요 마지막 네 보세요 완료 네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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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거야 너무 깬거잖아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왜 그러는거야 왜 나의 대안키지 왜 이렇게 엄청 간다 나도 사람이야 사람 할만큼 했잖아 고마워 갈게요 여러분들 안녕 죄송합니다 저녁이봐요 ㅎㅎㅎ ㅋㅋ 이거 ちょっと 올릴게요 ㅋㅋ ㅋㅋ 아!